개꿀댐 정치게임 시크릿 히틀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룰영상을 보셨겠지만은 제 예상으로는 반 이상은 못 알아들으셨을거라고 감안을 하고 역할을 공개를 하고 그냥 연습게임을 한판 돌리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게 빠를 것 같네요 자 바로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첫 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사위를 굴려서 일단 대통령을 먼저 선출해야됩니다 4번 무결림입니다 무결림이 이제 수상을 지목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이거를 판때기를다가 본인이 임명하고 싶은 분 앞에다가 내려놓으시면 되요 저를 수상으로 임명시켜주신다면 지금 91년 양띠로써 열심히 이마자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게 91년생 중엔 믿을만한 사람밖에 없다 아니 저거 하면 좋은거야 근데? 수상하면은 그거 입법을 할수있으니까 수상하면 수상함을 피할수있지 음 알았어 여기줄게 옆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이 갖고 계신 선거표가 있을거에요 두장에 자하고 나인하고 되어있는데 자가 예스고 나인이 노입니다 뒤집은 상태로 자기 덱 앞에다가 카드를 올려놔주세요 참고로 지금 19명이기 때문에 수상까지 투표를 진행할수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에 대한 예스노를 내라는거야? 수상으로 매력이를 수상으로 맞출건지 근데 아니 룰을 설명할때 어디갔다왔어요? 아홉명이라 모두 투표하셔야 되요 네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오픈하겠습니다 야 매력아 아홉명이면은 수상도 투표해 아홉명이면 수상 과반수 이상해야되서 아이씨 자 이제 여러분 정부가 형성이 된겁니다 나이스 처음 보시는 분들 이제부터 설명드릴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설명드릴테니까 잘 들으세요 네 자 대통령은 여기 정책카드들 보이시죠 17장의 정책카드 여기서 3장을 뽑아서 가져가세요 아무도 모르게 아 저요? 네 어 나 알았어 자 그리고 3장의 카드를 확인하시고 네 한장의 카드를 디스카드 파일이라고 되어있는 저 빨간색에다가 어 비공개인 상태로 버려주세요 자 여러분 입법회의 중에는 이 존엄성이 굉장히 높기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여기요 여기 아 뭐야 어디갔어? 무결이 다시 버려주세요 아 네 여기요 무결이 안보고 버렸어 아니요 다 봤어요 자 2장을 이제 수상에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요 아 이러면은 아 알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알려드릴께요 네 알려드릴께요 이제 수상은 하나를 버리구요 이제 하나를 공개하는데 제가 공개하는 순간 정치게임이 존나게 시작되는거에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아오케오케오케 아 알겠다 알겠다 하나 둘 셋 아니아니야 자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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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여기서 수상이랑 대통령이 한 번씩 말할 수가 있어요 뭘 받았는지 어떤 카드를 받았고 어떤 카드를 버렸는지를 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대통령님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수상과 대통령의 자유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치가 존나게 시작되는거에요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통령님 믿거든요 저는 파시스트 두 장 받았거든요 지금 파시스트 두 장을 받아서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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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왜냐면 제가 세 장을 뽑았어요 진짜로 파시스트가 세 장을 뽑았어요 진짜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죠? 야 나 못 받는데 이 카드 누가 낸거야? 제가 냈습니다 제가 제가 항상 수상이 내는거에요 수상 매력이랑 매력이랑 무결이 둘 다 파시스트일 수도 있는거야 그치 둘 다 파시스트 보거형이 룰을 확실히 이해하고 왔네 둘이 파시스트일 수 있으니까 죽여야돼 하지만 저는 제가 초본데 벌써부터 그렇게 고단수를 머리를 굴려 살리가 없어요 아니 저는 무결님의 뇌를 믿어요 싱싱거리는데 이건 무결님이 백파파시스트입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생각 많았어요 빨간색이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서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자 이 다음에 대통령이 모든 입법을 해서 파시스트가 지금 정책을 하나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 현재 대통령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어의 멤버십 카드를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의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리버럴인지 파시스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면은 들고 가버려 해본 사람이 있거든요 천양이꺼 확인해보겠습니다 천양님꺼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천양이가 100% 해봤기 때문에 머리를 쓸거거든요 확인하면 되나요? 네 확인하세요 아 제가 말하면 되나요? 그거를 그거도 자유에요 본인이 거짓말을 해도 되고 말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어 저 당연히 말해야죠 파시스트 파시스트입니다 아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완전히 아니 완전히 너무 의심스러워요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잠깐만 야 이러면 진짜 의심스러워 보고 형 많이 맞아 나는 파시스트 두 장 맞았거든 그냥 진심으로 온참 다 파시스트야 그냥 무결림 모든 파시스트가 무결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빨갱이야 빨갱이야 말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을 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진짜 파시스트에요? 여러분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일단은 파시스트가 카드가 더 많은거 아시죠? 그래서 세 장이 들어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니 그래봤자 여섯장 열한장이라 세 장이 들어왔을때 적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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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자 이 게임이 라운드가 끝나면은 다음 라운드가 넘어갔을때 대통령이 시계방향으로 돌아요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거거든요 이번 라운드는 끝난겁니까? 네 이번 라운드는 끝난겁니다 네네네네네 어 예 이거 매력이가 확인하세요 천양의 유조건 이거는 전의 대통령이랑 수상이었다고 표현해주는거에요 이거는 아 까먹지 않게 네 까먹지 않게 자 저는 일단 천양님 대통령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수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뭔 개소리야 아니 말실수네요 말실수 말실수 말실수요 자 선거 진행하겠습니다 선거 음 네 이거는 어 화법적으로 음 잠깐 일단 뭐 나 연습이니까 일단은 게임 진행되는걸 보고싶으니까 천양이 안돼 예스 절대 안되어 진짜로 우리 어디 가셨네요 저기요 가세요 안돼 마라 망해요 마라 망해요 네 꼴눈님 빨리하세요 아니 사람들 생각있는거는 흐엉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무겸님이 리버롤일 확률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시안할게 아냐 아니야 너무 지금 섣불리 지금은 정보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라운드 세 판까지는 정보전이니까 너무 막 그러면 안돼 그러면 리버럭이 오히려 덧고요 자 성스러운 입법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정속을 유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정속을 유지해 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상하고 대통령이 합쳐서 입법을 할걸 정하는거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천양이가 뭐 내놓나 저는 무결림이 무결림이 빨강색이란걸 알아요 저는 잘 보세요 용기하잖아요 용기하잖아요 무결림이 빨강색이에요 용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저 대통령 발언하겠습니다 대통령 발언하겠습니다 네 발언하세요 어 파시스트 두장에 리버럴 한장이 나와서 천양님한테 파시스트 한장 리버럴 한장씩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아 무결림 이거 무결림이 이렇게 해주거든요 지금 아니 대통령을 지금 천양이한테 줬다는거 자체가 지금 매력이가 수상하고요 알았다 매력이랑 천양이가 지금 한패에요 무결림 무결림 우리는 무결림 저는 지금 파시스트 두장을 무결림한테 받았어요 무결림을 믿을 이유가 없어 아 전 세장 있었으니까요 근데 매력님이 천양이한테 줬다니까 그거 아 전 진짜 세장을 뽑았어요 제가 무결림이면 말 안하고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무결림 우리가 다같이 리버럴일 수도 있는거잖아 자꾸 물들어지마 나는 리버럴을 줬어 지금 천양이한테 아니 아니 생각해봐요 제가 검사를 했죠 천양이를 검사해서 파시스트가 나왔는데 왜 내가 그게 지금 그게 지금 가장 무결림이 지금 말이 안된다는거지 제가 무결림 때렸어요? 아니 검사했는데 나쁜 놈이라는데 잡아야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정숙해주세요 정숙해주시고 다음 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권한이 노돌리님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는 당원카드를 조사 안해? 네 왜냐면은요 태가 태가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저기 읽어주세요 설명 설명 읽어보세요 파시스트 카드가 하나씩 올라갈때마다 이렇게 되는거야 파시스트 카드가 나올 때만 네 그러니까 왁구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왁구님 수상 한번 해보세요 왁구님 수상 한번 해봐야돼 해보셔야돼 자 여러분들 투표 투표 오케이 나도 나를 찬성할 수 있는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9명이라서 1 2 3 예쓰 1 2 3 아 잠깐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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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야 통과야 물가지고 오느라 저 가져옵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거 넣으셔야 돼요 파란 좀 치워봐요 야 없는데? 야 카드가 없는데 매러가? 아 지금 카드가 없다고요? 아 카드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노돌리님 아 예예예예 아 예예예 야 화면을 꺼도 되는거죠 요거는? 어 화면 끄고 하셔도 되구요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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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화면을 끄고 한다니까 조금 의심스러운데? 왜 화면을 시청자들이 뭐 지랄하니까 상관없잖아 지랄하게 두세야 또 봅시다 한번 여기다 버리고 어 수상의 격도를 지켜주세요 어? 어 저 빨갱이 빨갱이 한장에다가 파랭이 두장 뽑았는데 빨갱이 하나 버리고 이렇게 반반씩 빨갱이라는 용어는 좀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발언하시죠 맥둘리님 저 방금 말했잖아요 무결림 무결림 되게 집중하셔야 되나봐 무결림 히틀러 찾는 중인가봐 어 알았어 이미 파시스트를 찾았으니까 히틀러 찾아야죠 이제 음 무슨 개소리죠? 맞는 말이잖아 알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개소리래 파시스트는 히틀러 누군지 알잖아 아 그럼요 아 맞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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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필요가 없잖아 아 그 그러면은 이거 리버럴 리버럴 카드가 꽉 차면 게임 끝나는거지 리버럴이 승리하는거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무조건 수상 줘 내가 리버럴 꺼내줄게 오케이 오케이 주세요 빨리 그건 어떻게 되어있지 몰라요 자 바로 다음 턴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로봉님의 로봉님 로봉이 턴입니다 이거 내놔요 크월님이 너무 조용한데 크월님이 거짓부렁할 때 말을 잘 안하거든요 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크현님 족보가 어디세요 아 그냥 말투 액센트 자체가 그냥 어 공산주의다 이미 불안돼 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야 무슨 가발이 있었다고 이렇게 돼 아니 아 저 또 돼요? 천양이한테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 모릅니다 이거 이러면은 오 여기서 천양이가 리베럴을 또 뽑으면 진짜 리베럴인 거야 근데 여기서 많이 한 번은 두 번까진 부담스럽거든요 과연 재밌겠네요 차장님 고용히 하세요 여러분 수상은 연속 두 번 못하나요? 네 그래서 이거 수상이랑 대통령이 됐던 사람은 다시 수상이 될 수 없어요 연임을 못하네 잠시만요 여러분 정부 수립 투표 안했는데요 파시스 투표 일단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야겠다 이거지? 한마디 하겠습니다 파시스 더 두 장 주셨어요 저한테 자 여러분 잠시만요 사회자 공지하러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를 진행을 안했는데 연습게임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네네 오케오케오케 아 진짜 파실도 두장 줬어요 저한테 저 사신대로 얘기했습니다 로봉 알겠지? 확인할 수 있잖아 확인 좀 해도 돼요? 로봉 알겠지 아니 로봉 하지마 확인하지마 아니 지금 철양이가 지금 아 잠깐만 로봉님 로봉이 무결이거 확인하려는거거든요 잠만 누구거 확인하게요 무결이거에요 나? 나 아니야 진짜? 무결이 걸렸죠? 무결이 걸렸죠? 무결이 걸렸죠? 말해줘 아니지? 자 이거는 각이 다 나왔습니다 아니 맞다고 내가?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구요 무결이 말을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봐! 잠만 여러분들 이거 이거 넘어가면 안돼 넘어가면 안돼 이거 처냥이는 무검만 받치기 힘드니까 이거 낸 다음에 두장 줬다고 뻥치는거에요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되는게 무결이하고 로봉이가 또 한패일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처냥이한테 카드 두장 주고는 저러는건 아니다 너 이 게임들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라 저 둘이 그래 말도 안되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죠 첫 터뜨로 로봉이 약간 히틀러 냄새난다 너 자기가 여러분 평소에 안쓰는 머리 쓰지마시구요 그냥 코미들 하세요 평소에 안쓰는 머리 쓰지마시고 질문 하나 해도 되요? 그 이번에 지금 로봉이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다음 턴에 수상 줄 수 있나요? 그건 안되요 전에 했던 사람은 안돼요 그 뭐 직위랑 상관없이 한번씩 감추 썼으면 그 다음 턴에는 어쨌든 못쓴다 이거죠 오케이 처냥이 남팀이야 북팀이야 이거 다 답이 나왔어요 매력이 처냥이 보고형님 셋이 팀이에요 말해봐 처냥이 남팀이 아 진짜 아니 나를 왜 팀이 먹어 안 말립니다 아니 진짜 말리면 안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은 남침이야 남침이야 누구할래 한권님이 누구할래가 아니라 그냥 주시면 되는거에요 그렇지 근데 누구할래 그래도 누구하실래요 하면 매력이 추천합니다 저 주세요 저 이거 그러면은 그냥 뭐 일단은 지금은 연습이니까 어 뭐 bj조장훈님께서 저희 스트리머 중에 가장 이 게임을 알고 있으니까 bj조장훈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말할거 없고 투표하시면 돼요 투표하시면은 막 그렇게 안된다 이런거 할 필요 없고 투표하시면 돼요 아 그냥 투표하면 돼 투표 안되요 이거 둘에 대해서 하나씩 익히고 있으니까 bj조장훈을 수상후로 동거 오케이 베룩이 히틀러 끝났어요 안 끝났어 처냥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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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주세요 와우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천양아 어 어 비웅신아 어 어 개노답이죠 어 천양이 인퍼레스팅 어 아 아 자 여러분 일단 연습게임이니까 자 자 연습게임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자 롤카드 공개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네 어 화의 도매력 어 아 자 여러분들 참고로 참고로요 방금 말한거는 어 이 정책카드가 파시스트 정책카드가 세 장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수상이 되면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개돌려 진짜 천양이가 다 망쳤어 그니까 크롤누나도 파시스트였단거 아니야 야 아 나는 진짜 그냥 수상만 끝난 줄 알았어 아니 보그오빠랑 천양이가 계속 말이 많아가지고 나까지 말 많으면 묶일거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 잘하고 있었는데 아 아 아니 천양이 무결이형 몰아간 것까진 개잘했는데 아 아 막판에 그냥 터뜨렸네 아 말은 반했어 나 무결이형 너무 몰아가길래 매력이도 의심하고 있었어 맞아 로보이가 잘 알고 있었어 너 신병이냐 어 천양이 신병이야 아니 어차피 로보이형이랑 무결이형 쪽 의견 쪽으로 안 몰려갔어 맞아 맞아 어 어 아니야 결론은 올라갔어 아 아 아 아 완전 뜨끔해가지고 아 아 천양이가 밥 짓다가 밥뚜껑 열어버렸대 아 그러니까 진짜 아 개같아 진짜 밥 짓다가 밥뚜껑 열어라 아 잠깐만요 이렇게 방송 화면 모두 가려주시구요 네 네 네 예 자 이제 여러분들 방송 화면 게임 화면을 올려주시구요 하나 둘 셋 하면은 개꿀잼 정치게임 시크릿 히틀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뽀뽀뽀 아 주사위 돌려주세요 네 주사위 자 바로 바로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주사위 돌리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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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상을 먼저 지목해주시구요 로봉님 수상 잘 할 차지 있습니다! 나 한번만 시켜줘! 나 아까 하나도 한번도 못했어! 손받자! 수상은 역시 수상하지 않은 막고치형 아아... 저는 이런 말 영원히 수상 못하는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막고치형 그냥 하세요! 알려드릴게 다음 라운드에는 못하는거에요 다음 라운드에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하나 건너뛰어서 할수있다? 하나 건너뛰어서 그쵸 미지버져나야 이건 대기업의 횡포야 미지버져나야돼 하나 둘 셋 어? 이거 반대아니냐? 반대를 부려요 자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진해강에서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을때 선거트래커가 하나 올라가게됩니다 아 그런거구나 왜 DJ에요 황국님? 몰라요 자꾸 저는 BJ조장우래요 자꾸 불편하네요 저는 BJ조장우님을 후보로 한번 이렇게 살포시 이거 뒤집어서 놓으면 안돼요 투표할 때 다른사람꺼 보고 눈치봐서 낼수도 있어서 자 투표하십시오 여러분들 섰어 투표하세요 보건님 가만히 좀 계세요 3 2 1 감사합니다 너 말이야 너 저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예스입니다 저 이거 제가 한거 아닌데 아니 아까 투표 좀 하세요 이거 가만히 좀 있어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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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가 선거트래커 한장 한칸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 맞잖아 그래 그래 맞잖아 함구님 맞잖아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진행하세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사회자가 일단 넘기세요 대가리가 터질거 같아서 그래 제발 이해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나 미칠거 같애 사회자가 하겠니깐 다 알겠어? 왜 넘겨요 왜 넘겨요 왜 넘겨요 손 좀 대지마 여러분들 사회자 말을 들어주세요 사회자 말을 들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네 존엄성있는 입법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정책댁에서 세장의 카드를 뽑아와서 한장의 카드를 버리고 수상에게 다 가져가지 마시고 세장만 가져가시고 세장을 가져가시고 한장을 버리시고 이렇게 이거 가져갈게요 잠시만요 가져가세요 네 총알 버리겠습니다 총알 갖고 놀지마세요 정신사납습니다 자 한장을 네 다 확인하고 한장을 버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입법회의때는 아무도 말하면 안돼요 아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룰 숙지가 잘 안돼서 네 넘겨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수상인 제가 2장의 카드를 확인을 하고 한장을 버립니다 한장벌이고 네에 한 장의 카드를 공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에요? 어? 야! 조매력 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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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발언 기회 생기나요? 아 이제 발언 기회 생기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대통령님 먼저 말씀하세요 어... 저는 일단 우리 수상을 믿구요 어... 세 장이 파시스트였구요 네 그... 제가 우리 조매력님 신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아 예 지금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저도 얘기를 좀 할게요 어 일단 선거 트래커 초기화 되구요 이렇게 정부가 수립이 되면 자 저는요 함군님 말대로 지금 파시스트 두 장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저는 리버럴이 확실하고 여기서 저 물어뜯는 사람이 무조건 파시스트입니다 저는 던지겠습니다 저... 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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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는 제가 정하는게 아니에요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야! 난 리버럴이야! 난 리버럴이야! 함군님 확인해봐요! 나 확인해봐! 어... 이거 가져와서 보면 되죠? 네네네 스프릴롤? 아니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어... 어... 어 멤버십 카드 멤버십 카드 아... 네 요거 요거 예에 어... 보이는거 아니야 저거? 되게 멀다 히틀러 각이다 저거 왠지 저기는... 저기는 히틀러인지 안... 히틀러가 안나오고 저기는 파시즘만 나와요 파시즘인지 리버럴인지만 음... 음... 진영만 나온다는거지 네 진영만 나와요 말하세요! 말해줘요! 제발 나 리버럴이잖아! 맞아 제... 리버럴이야 그래 나 리버럴이야 음... 매력이 맞는거 같다 우리의 리버럴이 리버럴이 매력이 맞는거 같다 매콤한 고추장 냄새 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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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일단 이거 첫 라운드에는 정보전이기 때문에 어... 말이 많아지면 안됩니다 자 크얼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력이 맞는거 같고 상근형님 지켜봐야될거 같아 자 크얼림으로 대통령구나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크얼림으로 대통령구나 넘어갑니다 자 이제 크얼림이 크얼림이 수상을 지목해주세요 저를! 저를 수상으로 지목해주신다면 열심히 헐리하라니 이반이 하겠습니다! 네 저 한번도 안해봤어요 크얼림 네 저 대통령도 안해봤어요 아 그러면 아 아 저기 왁구님 왁구님 지금 채팅창으로 채팅창으로 무슨 방송이냐 그러는데 왁구님 수상 주시죠? 예 아 끔 일단 투표합시다 해gel 자유를 수호하겠어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리라 자 하나 둘 셋 셋 어? 어 반대다 사람이냐 반대다 성격할까라 이동하고 왓국님은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스 했다 아오 아오 고춧가루 탁 풀었어 저번에 너무 고춧가루 탁 풀었어 내가 대통령 되기만 해 내 보고형은 너무 몰아가 사람을 어 나 이번에 조용히 있잖아 그래서 파시스트 아니라서 가만히 있잖아 매력이가 뽑자마자 바로 그냥 빨개기라 했거든요 아 근데 빨개기 맞아 매력이 막 왓국님 아니 라니까 몰고가지 마세요 진짜 매력이가 빨개기면 함군이형도 세트야 그냥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직전에 어 수상 아닌 사람도 수상이 다시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아 모두에게 권한이 생긴겁니다 모두에게 저도 저도요 예예예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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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한번만 줘 니아 나도! 여러분은 알았을까 나! 저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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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누리신다 그걸로 한번 갈게 죄송합니다 이거 누리신다 진짜 전에 대통령은 안 돼요 전에 대통령은 안 돼요 대통령은 안 돼! 절 주세요 안 된대! 아니 대통령 뭐 아니 스쳐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살리아지언 와쿠사생이 나를 의심해 야! 야! 나이스! 아니 스친 건데 나 도대체 언제 해보냐 스겜 합시다 여러분 스겜 음 두 번 논하면 재미없어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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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논하면 재미없어요 집중! 선거 투표하세요 투표 아 나도 해야되죠? 오케이 설마 아니지? 아! 나이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파시스트 5명 나왔어 방금 뭔소리 조그룹해 파시스트가 4명밖에 없는데 무슨소리세요 개복원님 개복원님 파시스트가 5명이면 이미 여기 파시스트 정권이야 그냥 아이사 자 이거 3장 3장 가겠습니다 네 아 이거 지켜야되는데 아까 3장 나와가지고 이거 자 여러분들 잠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결됐을 시 그 전에 수상 그거 있죠 어 그냥 그 전에 계속 임명되어 있던 사람들은 수상후보에서 제외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9명이라서 알겠습니다 수상후보도? 네 수상후보도 제외래요 어차피 지금 턴에는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둘 중 아무도 그게 안됐기 때문에 저흰 흐흠 흐흐흐흠 흠 흠 뭐야 빨간맛? 빨간맛? 빨갱이야 어 뭐야 둘다 빨갱이야? 아 자 하나 버려버려 자 무결이 파시스트니까 무조건 죽여 와 왁크서 바로 배운가봐 이게 뭔데 내가 말해줄게 아니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는 파시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이거 제가 심리학 관점에서 봤을 때 무결이가 두 장을 까고 고민하다가 아니요 아니요 복원님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파시스트를 냈어 아니 들으세요 여러분 아니 복원님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복원님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제가 말을 해야죠 당원카드 조사가 있구나 아니 원래 다같이 정치 싸움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먼저 말할 타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 사회자인데요 저 말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수상님 말씀하세요 저는 진짜 두 장 받았구요 저는 그냥 진짜 무조건 두 장 받았구요 왁크서 형이 저번 판에 보고 각을 재고 바로 그냥 정치할라고 한거에요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으셔서 참고로 두 장 받았다니깐요 일단은 아니다 아니다 사회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유토론 자유토론 시간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왁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왁크서 형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리버럴 기회를 드렸는데 파시스트를 선택했으니까 무결이는 빨갱이 제껴 놓고 이번에 그 기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스킬 네네네 어 이걸로 다른 사람을 한번 더 까서 어 파시스트를 한번 더 밝혀내겠다 뭔가 대단한 척하지만 어 저거의 천만이신데 어 아니 얘 파시스트를 두 명을 밝혀내서 어 아니 아니 대단한 척하는건데 솔직히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저렇게 머리를 못먹고 여러분들 아직 여기서 간과해야될게 2라운드밖에 진행이 안되 2라운드밖에 진행이 안됐어 누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진짜로 일단 함군영 함군영은 나 믿잖아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 지금 조왕 아 관심 없는 척하다가 연기 바로 넘어가는거봐 선봉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언성 높아지죠 아 그래도 왁군영 그 언성이 높아진다 아 왁군영은 그냥 기술을 못맞혔을거에요 기술 진행합시다 어 야 왁군영 약간 연기톤인데 아 아 나도 나도 그렇게 자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지낸지가 몇 년인데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예 진행합시다 제발 대통령 권하는 이제 천양님에게로 아니 잠깐만요 저 기술 써야죠 아 네네 우학군님 기술 쓰세요 네 기술 쓰세요 기술 쓸 때 화면 가려야되는거 필수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요 아 제가 근데 가를게요 근데 재미를 위해서 어 그리고 일단 이 기술은 아까 전에 보건님이 저 가리는게 좀 의심스러운데 어 아니 아니 보건님이 그 무결린의 파시스트라고 갑자기 뭐 심리학 들이대면서 뭐 파시스트라고 등록하더라구요 네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제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본인이 파시스트를 숨기기 위해서 상대방 파시스트를 공격하면서 어 본인을 리버러 보건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보건님 어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해보세요 네 저는 민주주의에요 네 김종사님 나오는거 아니야 저기서 어 아 보건님은 결백합니다 결백하다고요 어 어 어 왓코님 리버러이네 어 왓코님 리버러이었네 잠깐만 야 일단은 저 두명 수상재회야 어 저 두명 수상재회 어 저 두명 수상재회 내가 의심이 없어 야 야 야 저 두명 수상재회야 어 어 황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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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ugee 흉군 어 여기동 게 저요 저요 왓따시 왓따씨 전화번 로봇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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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아니 뭐하세요 아니 사회자 진행좀 하게 해 허장님 맛가져가지좀 마세요 제발 아 이거 뒤집어 보지 마세요 아.. 자 이거 원래 섞으면 안되는데 일단 섞겠습니다 섞으면 안되는데 나 아니구나 선거 진행하겠습니다 어 일단 음.. 요거는 너도 내라고 너도 내라고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영원히 반대야 나는 아.. 자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속을 유지해주세요 입법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카드 세자를 뽑아주세요 네 잘하겠어요 아니 지나가시라고요 아니 지나가시라고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말이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어휴 그렇게 jard인반응하지 마세요 으하하하하핳 에휴 왕구님은 그렇게 jard인반응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입법회의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네에에 조용히 하세요 입법회의니까 네에에에ей 니가 제일 시끄러 가만히 있어 흐흐흐흐흐흐흑 자 한 장 버리시구요 자 수상한테 두 장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잘 못 눌렀어가지고 에스 자 수상과 대통령도 어떠한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어떤 뭐.. 뭐.. 의태어라든가 의성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흐흠 알았습니다 안돼?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케이 그렇지 아 그럴 거 같았어 네 이거 각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왁구청이랑 보거형은 한통속 같아요 아 그래 그니까 둘은 일단 한통속이야 아 그 부분 인정 아 저는 로봉님께라도 저희 속에 서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로봉님 저희 쪽이 어디 쪽이에요? 아 네 저희 쪽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어 저는 어 아무튼 우리 뭐 발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세요 하세요 아니 근데 아니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네네네 로봉님부터 하세요 어? 아 이거 발언할게 없대요? 로봉님 했잖아요 천양님 하세요 리버럴 나왔는데 아니아니아니 근데 아니 여러분들 근데 몇 장이었는지 공개해줘야지 그래야지 리버럴이 유리해 왜냐면은 카드가 대간에 17개인데 리버럴이 6장밖에 없잖아 리버럴이 카드가 나올수록 이제 파시스트가 유리해진단 말이야 아 아 근데 에스토에 리버럴 카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음 파시스트 한 장 리버럴 두 장 나왔어요 세 장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나왔어요 파시스트 한 장 리버럴 두 장? 일단은 로봉님만 살려주자고 보고 형 로봉님만 살려주자고 일단은 응 오케이 오케이 음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내가 봤을 때 저 둘이 뭐야 둘이 너무 어색해 아니 로봉님 아니 로봉님 같이 좀 얘기해 주셔야죠 저만 여쭤잖아요 아 아 이게 뭘 버렸는지도 얘기해 줄 것 같아서 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로봉 지금 천양님이 두 장 받았는데 아 그래 천양님 뭐 버렸는데요 뭐 버리고 줬는데 아 저 파시스트 버렸어요 아 저는 리버럴 두 장 받은 거 맞습니다 아 맞네요 예 천양님 왁군님과 한번 까보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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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지금은 못 봐요 아 자 여러분 사회자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멋대로 하지 마세요 누구님 네 자 바로 바로 다음 턴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복원님의 차례구요 음 네 네 네 이전에 수상하셨던 로봉님 이거 갖고 계시고 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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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다 깔끔하게 우리가 리버럴 하나 입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야 이거 무조건 반대야 여러분들 이건 아닌데 어리석은 어리석은 이제 민중들이 또 일단 지명은 지명은 대통령이 우리를 믿어주겠나 이게 아유 잠깐만 우리 개돼지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개돼지로 아니 그럼 크월이 오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요 저 좀 주세요 어 그런가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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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월 로나가 불안해져 어 아니 이거는 정부 넘겨야되요 정부 넘겨야되요 이거는 아니 나 시청자들이 없어보네 여러분들 투표합시다 검증해볼 아니 이거는 한번 넘겨야돼 넘겨야돼 투표하겠습니다 선거 선거 진행합니다 전도한 도전 짜증나 자 하나 둘 선동이 파시스트의 그거야 아하 가결됐어 개돼지가 있네 개돼지가 있어 가결됐어 확실해 형 가결됐어 아니 이거 나 찬성했는데 음 네 부결 안되고 가결됐다고 가결됐다고 아 이거 이거 누가 지금 리버럴 한 명이 지금 멍청했어 지금 아.. 반찬 서벌이 멍청하다? 리버럴 한 명이 멍청했어 지금 아.. 참.. 다 반대표를 내서.. 아니요 반대표를 내서 지금 가장 유력한 두 명을 지금 제외시켜야죠 입법 페이딩입니다 사회자님 네네 사회자라고 해 죄송합니다 사회자는 말해도 되나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지 왁구님 파시스트 맞네 아 나 파시스트 아니에요 진짜 무섭다 형 이제는 조용히 해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파시스트 하고 리버럴 그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나와서 그거 카홀님 드렸고요 파시스트 한 장 버렸어요 파시스트 한 장 버리고 파시스트 한 장 리버럴 한 장 카홀님이 리버럴 선택해서 크홀님과 저는 리버럴 와쿠님하고 이렇게 셋이 아니죠 보호형이 히틀러고 크홀 누나는 리버럴인거지 그러면은 와쿠티형이 이제 확인해서 뭐야 빨갱이야 보호형이 리버럴인거 안거야 아니 너네 있다가 시크릿롤 까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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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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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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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썩도썩해 아주 아 아주 즐거워 이런 분위기 자 다음 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결님이 대통령이 되셨구요 무결님이 수상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아 하고싶으신분 야 무결아 너랑 나랑 자 그래 일단 우리가 가야돼 우리가 우리 셋이서 셋이 막아보자 크홀님 저 저 저 나 함군님 주면 확실한거야 빨갱이야 아니 저는 말도 안주니까 아니 무결형 무결형 냄새 맡았잖아 솔직히 나 하나 함군형이나 로봇형 줘 아 줘봐 빨갱이로 간다 어 소름 아 소름 리버너로 증명했잖아 왜 안주는거야 자 투퇴해줘 이거 빨갱이란 소리야 아니야 천양아 왁구청에 사탕발림에 넘어가지마 야 천양아 나 영원히 반대 어 아 아니 야 천양아 자 입법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입법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입법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입법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카드 3장을 댁에서 뽑아주십시오 반대 빼빵이다 과연 반대 빼빵 자 이제 한장을 버리시고 수상에게 한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수상에게 두장을 줘야죠 네 아 두장을 주셔야죠 아 나 지금 대가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가져가세요 일단은 뭐 깨끗하셨고요 아직 몰라 쿨 누나가 카드 뭐했는지 말 안했거든 그거 들어봐야 말할 기회도 안주고 넘어갔어요 아 일단 이거 끝나고 얘기하시면 되요 끝나고 얘기하시면 되요 그거 버리는거고 아 살았다 오오오 야 야 쪼때뻔했다 진짜 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정숙해주세요 아 진짜 잠시 정숙해주시고 크얼림이 아까 카드를 뭐를 했는지를 발언을 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뭐 네 빨간거 하나 파란거 하나 받아서 파란거 하나 냈습니다 네 됐고요 자 이제 자 이제 무기얼림 얘기하세요 네 네 제가 파란거 하나 빨간거 하나 드렸습니다 맞아 파란거 하나 빨간거 나와서 한군이 많네 한군형님은? 나랑 지금 한군형이랑 무결형이랑 확실해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왜 안넣는거야 천양아 가만히있어 천양아 너가 지금 나의 팀에는 파시스트가 유리해져 천양아 제발 가만히있어 진짜 너는 100%가 아니라서 그런거고 왁구척은 100%라니까 아니 쉬바 나는 왜 의심해 갑자기 너도 의심안하고 노돌리는 말이 너무 없어 아니 아무도 의심안했어 돌리형 나 말 아까부터 했는데 조용히하라메 아니 돌리형 아무도 의심안했어 조용히하라메 그래 그냥 조용히하라 그런거지 아무도 의심안했어 형 황불하지마 걔 뭐 투표를 해봤어 뭐래봤어 갑자기 의심하고 앉았어 아니 의심하는게 아니라 형 그냥 조용히하라 그런거야 왜 조용히하래 의심안할테니까 조용히해 아니 우리 의심안했다니까 우리 의심안했다니까 우리 의심안했어 게임 끌고가자 아니 의심안했다니까 형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그럼 둘리형 드릴께요 둘리형 드릴께 예예예예 아 이번에 파시스트 나옵니다 아 이거 파시스트니까 나인하세요 리버널들 나인하세요 제발 나라를 지킵시다 말도안돼 이건 나라를 지킵시다 트위치 못일어 믿어 어 뭐야 나 잘못해 오케이 왁쿠님 뭐야 뭐야 야 신병이야 그러고보니까 자 여러분들 사회 진행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정책대기 두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합치고 섞은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돌리님은 이제 제가 대통령이요 제가 세장을 뽑겠습니다 조용히하세요 조용해라는 말 좀 안했으면 음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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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파시스트 두장에 리버럴 한장 나와서 저 구란치고 빨갱이 두장왔어요 이거 너돌리 파시스트 확시정입니다 이거 너돌리 파시스트 확시정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정치하네 아 잠깐만 자 여러분들 제가 리버럴 대표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니까요 리버럴 대표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들어봐봐 자 지금 왁구트형이랑 개보고형이랑은 좋든 나쁘든 간에 한 팀이잖아 그치? 둘리형이 내가 파시스트인게 확실해졌어 그럼 세명이네 일단은 그래 일단 저 세명이야 내가 봤을땐 저 세명인데 보고형이 히틀러일거 같아 보고형이 히틀러인거 같아 내가 봤을땐 야 일단은 다음에 조배력 참 이번에 노돌리님 하시는거 보면 알겠네 제가 말좀 할게요 제가 전해봐 뭐가 됐던 간에 나는 받자마자 난 선택권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빨간색 고민도 없이 그냥 던진거고 아니면은 그러면은 파란색깔 확실한 사람 로봇님한테 제가 다음에 그러면 저거 드리겠습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봤을땐 어 이러면 매력이가 어 매력이가 빨갱인지 아닌지 정해지는거 어 매력이 빨갱인 확률이 커졌고 매력이가 만약에 비벌어내면 뇌에 빼야돼 아까 제가 매력이걸 봤는데 매력이거 8했어요 저랑 같이 8했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럼 함군이 너랑 저랑 천양이랑 일단은 천양이랑 로봇이 형이 우리를 믿어야돼 어 천양이랑 로봇이 형이 아 나는 진짜 믿어 태가 야 태가 들어봐봐 너랑 나랑 배제됐다는거 자체가 잘못된거야 아니야 둘이 오늘 연기가 너무 어설퍼 맞아 자 여러분들 진행합시다 진행합시다 아 확가 이거 확가 침착해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없어 형 어 여기서 우리가 어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사회자의 말씀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스 자 지금 제가 파시스트 카드가 발동이 되서 이 다음 대통령을 제가 지목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때 어 일단은 제가 무교령을 주는거 보다도 천양이 주자 나만 요지게 안쳐줘라 나만 요지게 안쳐줘봐라 나만 요지게 안쳐줘라 빨갱이 두장 들어왔어요 차라리 로봇이 아니 지금 지금 파시스트가 다 앞에 뭐가 있어 잠깐만 지금 생각좀 해볼게요 기다려봐 지금 내가 로봇형 내가 형한테 줄테니까 형이 함군형을 주고 이 다음에 노돌리형이 노돌리형이 아니 난 제안하는거야 제안하는거야 제안하는거 나는 너네 못믿게 그럼 내가 함군형한테 줄게 그래 맞아 로봇형처럼 하는게 맞는거야 나도 좀 믿어줘라 아니 너는 리버러리기 때문에 안주는거야 천양아 정신차려 우리 셋은 리버러리기 때문에 안주는거야 지금 알았어 알았어 그래 좋은 쪽에 나 봐주면은 아 잠깐 머리 아프다 아니야 매력이가 잘못주면요 끝나요 그래 내가 잘못주면 끝나 파시스트 아니면은 일단 나를 줘 나는 히틀러를 알고 있잖아 파시스트들은 근데 고민한다는게 지금 저 셋 중에 한 명이 히틀러 잠깐만 여러분들 리버러리 리버러리 여러분들 왁군님이랑 개복원님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잠깐만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은 어차피 그냥 선택하면 끝이거든요 아니 안전빵으로 놔달라니까 형이 받을 수가 없어 형이 받을 수가 없어 아 나 못받아? 아 진짜? 나 안전빵으로 가자 나 나 나 나 나 아니야 내가 그럴 때 천양이 줘야돼 지금 안전빵으로 갈려면 천양이가 안전빵 아 그래 그게 낫겠다 나 나 나 천양아 일단 뭐가 됐던가에 어 뭐가 됐던가에 천양이가 선택해 천양아 태기 줘 태기 줘 천양아 너가 아니야 아니야 너가 무경이 형 줘야돼 아니야 아 잠깐만 조용해봐 내가 아니까 로봇형을 일단 줄게 아니야 무경이 형 줘 무경이 형 아니야 너 조용해 야 무경이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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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용히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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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안전빵이야 지금 나도 괜찮은데 나도 나도 이건 누명을 좀 벗어야겠어 어 야 어이가 재미로 줘 어 로봇 아 이거는 매력이야 나를 반대하는게 왕록의 뭐야 파시스트인가 봐 파시스트인가 봐 로봇이 아니야 아니야 야 저거 넘어가면 안돼 자 입법 페이 진행하겠습니다 입법 페이 진행하겠습니다 에에에에 어떻게 올백이 나오지? 이거 파시스트 낼지? 자 입법 페이 진행하겠습니다 알겠다 이제 어 뭐지? 딱 나왔네 자 입법 페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천양님은 세 장 뽑아서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카드 세 장 뽑아서 한 장 버리시구요 확인하신 다음에 아 나 오늘 조용히 해주세요 한 백번 이상 한거 같애 인자 자 두 장을 로봇님에게 주시면 됩니다 와 우리 살자 빨리 일단 뭐지? 흠 자 여러분 그 전에 그 전에 로봇님 카드 보셨어요? 보기 전에 지금 로봇님은 히틀러이십니까? 라는거를 지금 천양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로봇님 히틀러십니까? 제가 왜 해야되요 그걸 세 장이라서 세 장이니까 오 히틀러인가봐 어 히틀러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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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아 김원님 와 뭐야 종우천루 맞잖아 아 김원님 아니 종애력 신병이야 진짜 아 매력이 연기 개못하고 매력이 풍조다 와 내가 지렸다 진짜 나한테 대통령 줄라고 해서 그거 말리려고 해 진땀 빼고 내가 진짜 지렸다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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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쇠를 당겼다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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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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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요 왁군님이랑 개복원님이 너무 물리기 좋은 상태를 제공해줬어 파시스트한테 아 내가 결백을 결백을 인정하려고 잘생긴 해 나 하시스트가 리버거를 뽑았는데 우리가 왜 파시스트가 돼 저는 저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딱 온지니까 끝났습니다. 게임이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아니면 우리끼리 아 이거 너무 아깝네 이게 파시스트들 너무 잘했다 왜 아니 왜 니가 못한 거야 난 너랑 천안이랑 왜 파시스트를 몰아가냐고 아 나는 진짜 난 그 난 로봇형의 말에 사탕발렘이 넘어갔네 어 매력있는 나한테 선택권을 줬으면 안됐어 그냥 어 나한테 선택권을 줬어 아니 근데 그때 내가 말했잖아 형 둘리형 그때는 파시스트 두 장에 리버럴 한 장이어서 내가 선택권을 줄 수 밖에 없었어 응 내가 못한게 아니고 내가 못한게 아니고 상황적으로 지금 내가 저 둘을 의심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어 이거 머리 존나 꼬았네 내가 로브경 괜찮았지? 괜찮았지? 아 잘한다 우리 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플레이하는 겁니다 자 바로 리셋하겠습니다 어떻게 조매력이 리버럴이 될 수가 있어 나 완전 속았다 나도 깜짝 놀래요 나 완전 속았다 근데 내가 조매력 봤을때 아니 아니 함군형 함군형 우리가 봤을때는 왁구총이랑 보고형이 그냥 파시스트 아니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판짠 내가 판짠 아니 반대 안했어 찬성했어 다 아니 보고형이 반대했거든 나 개잘했지? 아 무결이형 근데 아 함군형님 줬을때 약간 휘청거렸어 아니 그것 때문에 이긴거라니까? 아 그런가? 그래 나 그것 때문에 무결이 100% 믿었어 그래 그래 아 그때 그때 우리가 그래 그때 우리가 무결형이 무결형이 리버럴인줄 알고 오 오 진짜 나 때문에 이긴거야 진짜로 아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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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결형이 하드캐리 한거야 이거 야 불량이래 또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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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어 이거 가운데 아 제가 다 정리할게 가만히 계세요 에? 네 아 잠깐만 형 어 워크님 죄송한데 저가 카드를 못보놨는데 뒤로가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예예 아 너무 머리 아프다 지금 나 뭐 사회하리야 뭐 정치하리야 그냥 아니 니가 백분토론처럼 발언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무화쿠님 발언권 차라리 그렇게 할게 어 무화쿠님 발언권 이제 발언권 바꾼 다음 말하죠 예 저희가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죠 예 그렇게 한게 낫게 예 저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법회의 때는 무조건 침묵해주세요 아니면 예 한.. 한강 수혼 재다줄까? 흠흠흠흠흠흠흠 바라구요? 그..한강 수혼.재다가 아닙니다 wur 왜 그.. 한강 수혼.재다.가 아닙니다 레엣 자야 시크릿 롤이라고 되어있는 비밀 역할 카드를 뒤집어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블라인드 풀고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아 우와 아 기분 복원같다 자 주사위 던지겠습니다 주사위 굴리겠습니다 손이 열러 오는거 봐 이야기하지마.. 음 사으 seals 음 수상 수상 아 어디 보자 아무런 용보가 없으니까 이때는 크이랑 그럼 나죠 흠 2라운드까지는 그냥 정보전이지 정보전 제가 커요노나 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커요노나 드리겠습니다 일발 좀 조용히 하고싶다 음... 자 이제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선거투표용지를 앞으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또 실수했네 아이씨 자 하나 둘 셋 하면 공개하겠습니다 무겨라! 하나 둘 셋! 무겨림! 아 성겨라 선거! 엣! 집중좀 해주세요! 네 엣 이겁니다 ㅋㅋ 네에? 자 다시 선거투표 넣어주시고 입법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네.. 진행하시면 되요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두 번째니까 너무 너무 좋다 이게.. 이게 원래 정상이죠? 네 원래 이렇게 하는게 정상이거든요 흠 넵 카드 확인하셨으면은 한 장을 버려주... 어! 야! 떨어져! 아우 이 게임을 몇판에 해보면서 느낀게 처음에 이게 약간 게임에 잘 돌아가는 사람은 아실겁니다 처음에 대통령 수상 지목한 거는 거의 예스 하는 게 좋아요 리버럴 입장에서 왜냐면은 뭔가 알 수 있거든요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파시스트들은 히틀러를 아니까 히틀러가 아닌 사람 그리고 파시스트가 아닌 사람이 수상으로 되면은 반대할 확률이 조금 있다 이거죠 아니 로봉님이 지금 벌써부터 지금 뭐 한 명 몰아가려고 지금 전쟁 가시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명 몰아가는 겁니다 두 명 네 알겠습니다 저요? 누구였나요? 약간 그런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네 아니 저는 천양, 저는 그냥 제가 말해드릴게요 저는 천양이가 정권을 잡는 게 싫어요 네 그래서입니다 아니 아직 여러분들 천라운드에요 천라운드는 정보전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기는 게 좋아요 오케이 고고 자 레츠카 모두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네 오케이 레츠카 자 다음 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자 개복원님이 수상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나 목 쉬었어 어휴 저는 그러면은 왁구님을 와아 정말 정말 헐겠다 헐겠어 진짜 여러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 이거 좋은 걸 못봐 자 이제 선거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카드를 미공개인 상태로 올려주세요 예 노트 쓰면서 해야겠다 하나 둘 셋 하면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와우 굴리하고 천양이 로봇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하죠 네 응 그 왁구님 마이크 켜주실래요 아 나 마이크 안 켰었구나 나도 마이크를 안껀네! 근데 대화가 잘 됐다잉! 어차피 말을 거의 안했어요 그래서 조용했네 거의 말을 안했어요 자 입법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구아구 아구님 카드 하나 버려주시고 하나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한데 대화가 겁나 잘 됐는데 이상한데 저는 이거를 버리고 여기서 최신성분 나오겠네요 이거를 내도록 할게요 제가 왁구님한테 리버럴을 두 장 드렸어요 파시스트가 하나 나왔는데 파시스트 못 고르게 하려고 리버럴 승리하게 하려고 아니... 네 맞습니다 저 잠깐 못 들었는데 보거 형이 뭐 뽑았다고요? 리버럴 두 개 줬어요 저한테 리버럴 두 개에다가 또 뭐 뽑으셨어요? 아예 그냥 스캠 하려고 리버럴 확 뽑아버리라고 두 개 줬어요 아 파시스트도 하나 나왔구요? 어 파시스트를 버렸어 왁구님의 애국자신걸로 아니지 보거 형이 애국자인거지 보거 형이 애국자인거지 보거 형이 애국자인걸로 선택권이 없었잖아 선택권이 아 그렇네요 아이고 무식게 선택을 못하게 해버렸어 손발 묶어버렸어 무식 무식했네요 아 가시죠 네 무견리 저 뭐 뭐냐 판댁이 어딨어 너한테 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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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있구나 어 아 저 그 대통령님 수상 지목해주세요 무견리 무견리 한 번만 더 잠깐만 해주세요 아 안돼요 왜요? 왜 안돼요? 앰몬판 커울루나 몰아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하 음 나 진짜 정판에 정판에 완전 없다고 나라 이바지 하시네 왜냐면은 이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커울루나가 파랭이를 뽑았거든요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 조금 의심해야되요 음 아까 파랭이 뽑았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쉽게 쉽게 가네 아 쉽게 쉽게 가네 뭔가 잘 풀렸나봐 의도적 트롤은 하지 맙시다 우리 네 안돼요 아니 여기서는 여기서는 얘기해도 되잖아 그 아뇨 말하면 안된다고요 돌리님 여기서 안된다고요 아니 성과 괜찮네 아 괜찮은데 지금 아니 네 자 입법회의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정숙을 유지해주시고 네 무견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스게임 좋다 이거 어떻게 아 여기지? 저 오른쪽 버려주세요 네 제가 버리겠.. 네 버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암군님 빠생 쳤네요 빠생 아 네 죄송합니다 색깔 비슷해가지고 네 하나를 버리시고 어? 어? 저 말해도 되죠? 네 컬님 말씀하세요 두개다 빨간색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자 무견림 말씀하세요 무견림은 세장의 이야기다 자 여러분 조용히 하시고 무견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앞에 보셨다시피 파란색이 많이 나왔잖아요 보고 형님 아까 파란색 몇개 뽑으셨어요? 두개 두개 나왔었어 천양님은요? 여태까지 파란색 세장 나오고 빨간거 세장 나왔어 빨간색이 훨씬 많잖아요 저 이번에도 진짜 빨간색 세개 뽑았어요 오케이 그렇게 믿고 가는거죠 뭐 일단 네 그러면 지목하세요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가장 의심가는 분 한번 지목해보세요 제가 봤을때 왁군님을 지목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네? 뭐여 아니야 이거는 왁군님은 전혀 아니고요 어 저 저 뭐 까보세요 까보세요 뭐 왁군님 아닙니다 아 까봐 들어와 그냥 까봐 들어와 까? 오케이 왁군님 갑니다 오케이 왁군님 갑니다 오케이 왁군님 갑니다 가만히있다 바지 벗죠 예예예 일단 까 진짜 안할라했다 알았다 진짜 안할라했어요 가만히있었는데 아직 벗어버리죠 아 이거 내가 뺄 필요없지 참 이거 뭐 드리멘데요 그럼 이거를 네 주세요 주세요 아 예예예 그니까 의도적으로 트롤링할 필요없죠 우리가 아 괜히 했죠 뭔데요? 파시럴이 아니라 리베럴 아 오케이 아 괜히 했지 안할라 했었는데 음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이거 뭔가 냄새가 나 섣부른 판단하지마 섣부른 판단하지마 봤는데 뭐야 섣부른 판단하지마 이거 본인만 봤잖아요 본인만 아 안 믿는다고? 본인만 봤잖아 자 진행하겠습니다 아 저는요 저 한번만 주세요 저 왁군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왁군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사상검증 좋아요 아 배고파 아 그냥 난 그냥 나는 권력을 갖고싶어 자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투표안해 아 투표 투표해야죠 저 안봤어요 카드 안봤어요 그대로 올릴게요 자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에에에엠 아니 왁군님 정권은 에에 왁군님 정권은 기모호 디히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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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냥 가결 가결 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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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님 왁군총 아 맞네 보... 보건님 왁군총이 뭔지 모르지 오케이 맞아 맞아 네령님이 마음에 안들어요 네 내가요? 아 죄송합니다 악감정 갖고 하지 맙시다 입법회의 진행할게요 아니 왜 자꾸 나한테만 의심하는거야 깔끔한데 에... 아닙니다 꼭 그런사람이 더러워요 왁군님 저렇게 목소리 한번 꼬아서 말하면은 저거... 저건데 굴한데 여러분은 입법회의니까요 완전 왜그래 아까반부터 입법회의니까요 갑시다 갑시다 입법회의입니다 입법회의 당황스럽네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빨리 보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음... 고민하구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조명 어? 카드 보고 나왔어요 왁군님 먼저 얘기해주세요 아니 그냥 파티수 두개 나와서는 파티수 냈어요 오케이 저 발언하겠습니다 파시스트 3장 나왔어요 아까처럼 괜히 이상하게 꼴라고 하다가 또 지 혼자 다 뽑을거 아니야 저거? 파시스트 3장 나왔다고? 파시스트 3장 나왔어 그니까 니가 왜 뽑았어 왁군님을 뻘듯을 했어 아니라니까 저는요 그러면 무결림 한번 보겠습니다 까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건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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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무결림이 빨갱입니다 빨간맛? 나라고? 어 무결림이 빨간맛 아니 공격을 안해 아니요 아니요 내가 무결림이 나를 아 그러면은 그걸 왔군 무결빨갱이네 아니 아니 빨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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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밤 빨간맛 아 아니 무결림이 나한테 빨간거 두 개를 줬는데 말은 말을 말겠습니다 매력이를 믿습니까 확실한건 조매력하고 무결이 반대야 그쵸 확실한건 저랑 무결림 여러분들 저랑 무결림이랑 일단은 반대고요 그냥 매력이는 파시스트야 내가 봤을때 그냥 나한테 파시스트 카드 줘서 해서 지가 보고 그냥 파시스트 해서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할수 잠깐만요 왁구님 거기서 저를 몰고가면 왁구님이 더 유력해져요 어쩔수가 없어요 아니 니가 한 번에 몰고있잖아 아니 나 안 몰았어 나는 그냥 나는 일단 무교님 아니 리버럴인데 파시스트 카드 주고 지가 갑자기 받은 더본 파시스트입니다 왁구 형 그러면은 들어봐 나는 파시스트라서 아니 내가 파시스트가 아니라 난 리버럴이라서 파시스트 3장 받아가지고 형 2장 준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내가 무교령을 확인했잖아 무교령이 파시스트인걸 내가 말했잖아 근데 이게 왜 구라야 이게 구라인지 아닌지 사실일수도 있고 거짓일수도 있고 사실일수도 거짓일수도 있는데 형이 왜 나를 그렇게 몰고가냐 그러면 안된다는거지 형이 리버럴이면 아니 니가 너무 큰그림을 그리고있어 지금 아니 내가 리버럴이면 무리수야 무리수 무교리가 나를 리버럴이라고 어 증명을 해줬으면 무교리는 리버럴일 확률이 거의 99%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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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이 말투 없는거 같지 않아 빨갱이 3장을 뽑았다메 그래 왁구 형 선택권이 없잖아 근데 무교리거를 받잖아 카드를 근데 무교리가 빨갱이라메 아니 그니까 매력이 말대로 그래 이렇게 할게 매력이 말대로 아니 그니까 지금 누구 하나를 몰아가면 안된다고 나는 진짜 리버럴이야 나는 리버럴이라서 내가 얘기하는거야 저 둘의 말을 넘어가면 안되요 여러분들 매력이는 90% 파시스트 아니야 리버럴이 그러니까 90%는 아니야 알 수는 없는데 그니까 무교리가 무교리가 반대야 지금 어? 제가 뭐가 됐던 말에 뭐가 됐던 말에 그거에 맞고 아 그러고보니까 잠깐만 그러고보니까 무교리가 파시스트인데 어 어 아니야 형 잠깐만 잠깐만 저 형 꼬였죠 형? 아니 무교리가 파시스트면은 내꺼를 보고 파시스트라고 해야되는게 아니야? 몰아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무교리가 무교리가 둘이 같은 파시스트니까 둘이 판자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 그쵸 누가 둘이 같이 판자 아니야 근데 오케이 다음 라운드 진짜 아니야 내 정지 왔죠 내 정지 그래서 나는 무교리가 날 증명해줬어 난 그냥 무교리가 당연히 리버럴이 아니 일단 여러분들 됐고요 무교리 한 팀이고요 자 토론 토론 아니 왜 나를 가만히 있는데 알겠어 알겠어 여러분들 토론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토론 시간을 정해야겠다 무교리가 머리를 한번 더 썼을 수도 있어 매력이 전판에 그게 리버럴이었어 그게 전판에 지금 여러분들의 얘기가 맞다면 리버럴 카드가 3개가 나왔어 총 아니 전판에 전판에 낸 잘못이 없다니까 전판 얘기하지 마세요 전판 얘기하면 안 되는거 일단은 그게 리버럴이었다고 일단 뭐가 됐던가는 수상이 누구였어요? 이분이요? 일단 진행해 졸린이 져주세요 진행하세요 일단 무교리가 머리를 한번 더 썼을 수도 있어 나는 무교리가 나를 증명해줘가지고 자 여러분들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노돌리님 수상을 임명해주세요 네네네네네네 일단은 나 좀 보세요 왔고 무교리 한 팀이야 일단 뭐가 됐다고 아니 나는 변명할 기회도 안주고 쟤는 진짜 제일 수상하네 저 좀 주세요 왁굿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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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굿 형 왁굿 형 잠깐만 입법회의 하기 전에 왁굿 형 이런걸 수도 있어 무교령이 파시스트가 맞는데 자기 깨끗한 척 하려고 형을 몰고 형한테 맞다고 해주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취소한거야 말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도 말 믿으면 안 돼 나는 일단 리버럴이야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둘리야 나는 형 죽어 형 죽어 형 죽어 리버럴 5개척은 빨리 좀 지금 정황상 리버럴은 우아쿳 개보고 크월이야 나도 좀 하자 아니지 무교령이지 무교령 그러면 number それ 동네 그러니까 무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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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가결 일단 아직 천라운드라서 몰라 콜린 발언권 필요하시면 저 발언권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다 중재해드릴 때 네 자 구하세요 오케 입법회의 진행되는 중입니다 음 지금은 말하면 안돼요 아이고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 투표할때요 막 먼저 공개하시면 안돼요 네 오케이 저거 말해도 됩니까 이제? 네 네 저거 말할게요 일단은 빨갱이 두개 뽑고 그 다음에 파랭이 하나 뽑았거든요 그래서 선택권 드렸습니다 네 아 내가 아까 샌던데 그걸로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받아서 파랭이 됐습니다 그걸로는 확실히 파랭이네 그러면 오케 우와 이거 두 번 하긴 하네요 어 머리앞으로 아니 그걸로나는 리버럴이야? 어 어 리버럴이야 지금 어 그럼 확실히 맞네 맞네 둘리가 제일 수상해 지금 내가 꼈어 내가 꼈어 내가 한 번 더 생각했어 이거는 내가 한 번 더 생각했어 이거는 어 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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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이거 좀 줍시다 이것 좀 예예예 천양이 좀 천양이 좀 가만히 있어 좀 어 아 그냥 너무 안쓰러워서 수상하고 싶은 사람 부쳐 해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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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저요 섞겠습니다 저 확인해보세요 저 난 진짜 아니라니까 저 여다 놨습니다 아 거기구나 투표하면 됩니까? 확인해보세요 아니니까요 잠깐만 왜 이렇게 조용해 근데 계속 너무 예스폴만 주는거 아냐 이거? 망하는거 아냐? 원래 한바퀴는 쉽게 도는거야? 어 쉽게 돌면서 그렇진 않은데 그냥 뭐 이제 딱히 지금 뭐가 제대로 정황상 누가 누구다 이렇게 딱 안정해졌으니까 그냥 가는거지 하나 둘 셋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어? 아 아니야 찬성이야 찬성이야 간결됐습니다 귀결될 뻔했다 가지고 갈게요 너무 조용해서 수상한데 너무 조용해 지금 어 잠깐만 로봇이가 뭐 주는지 사람들 안보여줘도 되죠? 네 안보여줘도 되죠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왜 갑자기? 모든걸 숨기는게 지금은 재밌으니까 모든걸 숨기는게 지금은 재밌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볼게요 다시 써 나오죠 이제 네 입법회의 때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 말 하나가 이제 선동이 되거든요 네 자 이거 하나 내고 자 이거 버릴게요 음 저는 지금 제 발언 아직이죠? 네 네 네 네 빨간 카드 한장 파란 카드 두장을 받았기 때문에 빨간 카드 버리고 파랑 카드 두장 드렸습니다 흐음 잠깐만잠 잠깐만잠 로봇 님 뭐뭐 받았다고? 빨간 카드 두장에 아니 하냐 함군 님이 받은거 말씀하시면 돼요 함군 님 아니 내가 못받으세요 저 파란거 하나 빨간거 하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꼬였죠? 잠깐만 그래서 뭐야 자 이러면 헷갈려집니다 뭐지? 이게 뭐야? 둘 중 하나의 오짓말이네 둘 중 하나의 빨갱이네 어 맞네 이거는 둘 중 하나의 빨갱이네 아니지 로봇이가 자기가 빨갱이를 숨길라고 저렇게 얘기한건데 함구님이 진짜로 받아서 파란걸 낸건가? 로봇이 확률이 높네 로봇이 확률이 높네 로봇이 확률이 높아 로봇이 확률이 높아 저는 리버럴이니까 빨간거 버리고 파란거 두장 드렸어요 당당하게 한 번씩 받았다잖아 근데 왜 거짓말 줘 근데 난 진짜를 말하고 있어 파란거 하나 빨간거 하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근데 로봇이 나한테 파란거 두개 줬다 그랬잖아 근데 빨개이가 파란색 두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하는거 자체가 이해 안되는데 그거는 로봇이는 파란거 하나 빨간거 하나 내가 파시스트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되게 쓸데없는 거짓말을 했는데 되게 쓸데없는 거짓말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준거에요 상구님이 오히려 로봇이 몰아가려고 저렇게 한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난 파란거랑 지금 못올리가서 로봇이 지키죠 지금 아니 뭐 대머리는 뭐 발언권도 없으니까 대머리는 발언권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백분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백분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함군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에 기록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아꽃이 파란거 한번 내고 개복어 한번 그리고 크월이 두번 조매력이랑 무결은 서로 반대인데 뭔지 몰라요 아직은 근데 낸게 빨간걸 냈었고 로봇이도 뭔지 모르는데 저한테 일단 제 입장에선 거짓말 했고요 그리고 노둘리님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로봇님 얘기를 했을 때 노둘리님이 로봇님을 두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아꽃님, 개복어님, 크월님하고 이렇게 넷이서 함께 게임을 풀어나가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권 한 번만 간단하게 지금 좀 아래쪽 라인에서 파란색 다 내고 위쪽 라인에서 빨간색 냈는데 자꾸 노둘리님이 아래쪽 보고 자꾸 파시스트라고 하는데 완전 반대인데 아까도 이러다가 털렸거든요 조심들 하세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지 않나요 조심들 파란색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니까 뭐가 됐던 간에 뭐 말하던 자식은 일단 파란색이 많아졌어요 결과는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4대2에요 네? 그쵸? 뭔 소리야 네 알겠습니다 파시스트님 뭐가 됐던 간에 4대2이구요 네 파시스트님 형인가요? 근데 저도 말하나 저도 말하나 네, 크월님 말씀하세요 저는 오히려 약간 한군 이상한 게 오케이 어 이쪽 로봇게이가 두 개를 줬다 그러면 그냥 어쨌든 이게 파란 게 나왔으면 된건데 굳이 왜 파란 거 빨간 거요 그치 나도 그게 이상한거지 나도 그게 이해가 안돼 그게 말이 안돼 나는 오히려 한군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잠깐 질문 저를 의심하시는 분 누구야? 그걸 또 편드는 왓림이랑 크월님이랑 크월님이랑 누구죠? 쟤는 자꾸 이상하게 뭐 내 둘리는 저를 의심하시는 분? 크월님하고? 나밖에 없는거 그럼 무슨 데스노트 적으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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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데스노트야 그거? 내가 대통령이니까 노트에다 적어놓는거야 나 의심했으니까 파시스트야 이거 일단 뭐가 듣던거 아냐 함군이형하고 왁군님은 같은 팀입니다 이거는 백퍼센트 빼박이거든요 뭐 안됩니다 일단 저는 통계상으로 지금 확인한게 우왁굿 파란거 하나 개보고 파란거 하나 그걸 파란거 두개였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걸로 해서 일단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죠 주세요 갑시다 일단 정보 보곤님은 파란색을 두장을 왁군님한테 줘가지고 선택하셨습니다 상관없어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이거는 요번에 수상 주는거 보면 알겠지 요번에 수상 주는거 알겠지 요번에 수상 주는거 알죠 그거는 그러면은 제가 대통령이죠 이번에 네 자 한번 맞추세요 저는 지금 게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를 지금 의심했던 크월님을 주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크월님이 아니야 아니야 형 아닌거 그건 아니야 아니 난 줄거야 크월님은 제일 안전한 사람인데 왜 아니야 제일 안전하니까 난 줘야돼 아니야 아니야 제일 안전하니까 줘야지 어 리버롤이니까 일단은 어 그래요 일단 투표를 합시다 제일 안전해 제일 안전해 여기서 반대편에서 나온다 어 이거 반대편에서 잘 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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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필요 이상의 반박이야 갑시다 아니 아니 나는 지금 함군형이 지금 그래서 그래 함군형이 의심이 가서 그래 그러니까 아니 함군형이 의심을 엄청 받게 한다 그냥 어 지금 둘리 매력이가 파시스트고 핀치에 몰렸어 아니야 형 나 리버럴이야 진짜로 맞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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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몰라 물음표야 하나 둘 셋 이거 왜 안해 왜 반대표야 뭐야 아니 나는 함군이 대통령을 가면 나한테 막 모르지만 파란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빨간거 두 장을 줄 수도 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 카드 가져가면 되죠 이제 내가 보다 매력이 좀 똥꼬시야 3개 가져 자 3개 가져갈게요 3개 3개 가져갈게요 맞점있구만 3개 쟤 지금 난리났어 이제 똥꼬시 의심한데 아니야 여러분 나 진짜 리버럴인데 나 지금 아 미치겠다 처음부터 의심하면 안되고 아까도 리버럴이었는데 똥꼬시 했거든요 저 이거 재미를 위해 가리겠습니다 제발 저 똥꼬시라고 생각해 나 이제 그냥 말 안하고 있어요 사회만 해야지 사회만 머리 아파 드실 것 같아 지금 그냥 사회만 아 망했다 갑시다 갑시다 나 의심하겠다 이거 큰일났다 멍기톤이죠 아니 한국님 그런 말 그런 말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드렸습니다 아 맞어 맞어 천양아 나 똥꼬시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큰일누나 자 큰일누나 자 큰일누나 저 말해야 돼 아 제가 그래서 반대했잖아요 빨간거 2장 왔다구요 저 말할게요 저 말할게요 빨간거 3장 왔습니다 빨간거 3장 왔고 빨간거 3장 왔고 와 개 꼬인다 어떡하지 아니 한국형이 파시스트가 맞나보네 로봇이가 아니라 한국형이 파시스트인가 보네 아니 근데 빨간거 3장이 빨간거 3장이 나올 만해 지금 4장 깔려있어서 이게 지금 저런 말을 하는 보고 형들 아니 빨간거 3장이 그렇게 쉽게 뜹니까 이 게임 빨간거 3장 지금 독색이 파란게 6개거든 다 앞에서 파란게 총 6개 파란게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이 대간에 근데 지금 나온게 4개가 나왔어 파란게 그래서 2개밖에 안 남았고 빨간게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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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 다 수상 리벌을 낸 사람중에 주는게 맞아 아 정기적으로 저는 리버럴을 낸 사람 중에 주는게 맞아 저는 리버럴이기때문에 그 다 세척 아니 지금 아니 왁권님은 왜 안되냐면요 아까 파란색이 주기였어요 파란색이 주기였어요 파란색이 주기였잖아요 아니 왁권님 안 왁권님 안 왁권님이 안 왁권님이 아주 시퍼래요. 그래가지고 크얼림을 믿고 수상을 준거에요. 근데 카드가 빨간거 3장 났어. 그냥 끝이 안 돼서 끝. 날 의심할 수도 있어.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임명해주세요. 그러면은 그전에 저 한림 대통령 저 발언권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저도 발언권 한 번만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자, 돌리기 전에 말 한 번씩 다 하고 갑시다. 자, 노돌리님 먼저 드릴게요. 아, 네. 저 먼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개보우님이 아까 파란색을 주자면 왁구님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왁구님은 일단 넘겨두고 갑시다. 왜냐면 저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택권을 줬던 사람들한테 파란색이 나온 사람한테만 주는 걸로 갑시다. 그리고 지금 4장에 파란색이 깔렸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갑시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파란색을 선택한 사람한테 주는 걸로 가고 최대한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넘기는 걸로 갑시다. 그러면은 이게 3장이 다면은 이제 이걸로 까가지고 뒤집어 깔 거 아니에요. 그게 확률이 더 높죠. 이게 대말이 맞는 거야 이거는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저 일단은 진행 좀 할게요. 왁구님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저는 리버럴이고 리버럴인데 어쨌든 간에 아까 판도 그랬고 이게 아무리 머리를 쓰르고 사람을 속인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리버럴 낸 사람이 좀 더 안전하다는 건 확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시스트는 저거 스택 싸야 돼서 파시스트 낸단 말이야. 뭐 3장 받았다 그러고 구라치고 뭐 어쩌고 뭐 2장 받았다 구라치고 결국에 파시스트 낸단 말이야. 안내문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리버럴 낸 사람 중에 어쨌든 간에 파시스트 낸 사람은 선택 안하는 게 나는 좋을 거라고 봐. 오케이. 저 말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좀 똥꼬쇼해서 저는 지금 아무런 가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리버럴인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무결림이랑 저랑 그 판이 갈렸던 거를 좀 다시 한번 조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뒤로 무결림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나는 그냥 그것만 얘기할게. 그것도 맞다. 그걸 한번 조명해 볼게 내가. 그것도 맞다. 매력님. 저 그거 한번 조명해 볼게요. 오케이. 맞네. 맞네.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력이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약간 바뀐 게 무결이가 왁구청권 보자고 했잖아요. 네. 왁구청이 당당하게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파시스트는 서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왁구청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매력이가 무결이 봤을 때 빨간색이었다는 것도 입증이 되고 그래. 내가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야. 내가 지금 똥꼬쇼를 계속 중간에 하다 보니 나 지금 사회하면서 머리 개 터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발언권 한번 더 하자면은 일단 결론만 말하면 똥꼬쇼고요. 저는 아까 판에 너무 어이없이 의심을 당해서 이번 판에 깔끔하게 까고 가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결님 무결님.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만 좀 일단 심사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대통령 다음분 선. 네. 추가 발언권 하실 분 없으시죠? 제가 더 한마디도 되나요? 네 무결님 하세요. 아 잠깐만 나 이따.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무결님이 무결님이. 자 여러분들 사회자 좀 집중해 주세요. 무결님이 아까 먼저 신청을 하셔서 무결님 말씀하시고 왁구님 마지막으로 하고. 네. 제가 못할게요. 제가 노코멘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하도 힘을 많이 써서 배고파서 말을 못한 거고요. 진짜로 그거고요. 자 고백하자면 저는. 파시스트가 맞습니다 저는. 맞구요. 뭐하지 않나? 어 그럼 왁구님도 빨갱이네. 아니요. 나는 미거로리가 아니라. 아니 짜고 치는 거잖아. 그니까 결국에는. 한 명 안전하기로 이제. 18만 명이야. 왁구님도 파시스트 맞습니다. 어 봐봐. 아니 몽돌이야. 야 나는 리버럴이야 나는. 아니 나는 리버럴이라니까. 뭐야. 뭐야 저거. 어 뭐야. 우리가 더 이상한데. 야 일부러 저렇게 한 거야 뭐야. 아 근데. 자. 자. 저 배고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바로 건 좀. 바로 건 좀. 예. 천 형님 말씀하세요. 아 일단은. 던졌다. 함군 형님이 파시스트가 제 생각에 맞는 것 같고. 이 다음번에 분명히 파시스트한테 대통령이 갈 거예요. 그래. 뭔 소리죠? 날죠. 의심 안 되게. 네. 분명히 그래갑니다. 누구 지명해도 되나요? 아니 여러분들 일단은. 일단은. 무결림이.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무결림 파시스트 맞아요. 무결림 파시스트 맞고. 저 리버럴입니다. 저도. 저도 빨리. 뭐야. 끝난게임. 파시스트입니다. 조매력. 모둘리. 무결로봇. 나한테 오늘 안이 끝난게임이에요. 제가 카드를 줘야 되는 거 맞죠? 네. 함군님이 대통령을 지명하세요. 높은 확률로. 지금 크월님이 아주 시퍼럽기 때문에. 크월님을 대통령으로. 근데 전판에. 크월님이 수상하신 거 아니에요? 크월님. 크월님. 수상이라서 안되지 않아요? 수상은 상관없지 않아?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상관없지잖아. 이 능력은 상관없지 않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래. 이거는 그냥 그거라며. 어. 네네. 네 하세요. 그죠? 오케이. 됐다. 살았다.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 후보로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여러분들은. 아실겁니다. 크월님. 아까 제가 선택권 줬던 거 기억하세요. 어. 그래서 내가. 아주 높은 확률로. 아니. 내가. 맨 처음에는. 천양이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줄리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보거 오빠가 아예. 파란 거 두 장을 넘겼대잖아. 그치. 그치. 막 코치가 약간. 사실스가 의심스러워 지금. 조금. 어. 아예. 아예. 보거 형한테. 저는 보거 오빠한테. 오케이. 보거 형 아닌데. 보거 형 아닌데. 보거 형. 아니지. 아니지. 이거 그냥 무교령이 던졌어. 여러분. 자 투표 가겠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자 투표 가겠습니다. 투표. 뭐 지금 나는 솔직히 무조 노 롤을 찍는거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거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구요 조용히 하세요 선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예예예 조국을 지키자 뭐야 뭐 옳죠 오케이 됐어 어 민희 갑시다 갑시다 자 여기에 결정된다 여기에서 결정된다 진짜 물어봐 물어봐 빨리 아 물어보는거 먼저에요? 네 물어보는게 뭐야? 본인은 히틀러이십니까? 어 히틀러 아 나 히틀러냐고 어 아 으아 아 어 book 어 어어 어 어 어 으 ㅋㅋ 근데 그 할부다가 그 선택권에 두자나 있었는데 왜 구압을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홀라쿠어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보버님 저 파시스트인지 몰랐죠 솔직히 아니 근데 아 진짜 내가 처음에 판치한게 맞았네 그러면은 저 몰랐어요 무결이가 마지막에 흙탕물이 진짜 좋았어 잘했죠 방금?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 나 박시스트구나! 박시스트였어! 아니 그러면 로봇 잠깐만요 로봇 함구님 뭔 똥꼬쇼 한거야 둘이서? 그러니까 제 뿐만 아직 앞에 파란 거 두개 줬다니까? 아니 근데 함구라면 저거 거짓말 아 근데 이거 나 주지 그냥 내가 마지막에 강수수를 던졌어 거짓말해서 던지면 안돼 근데 차우 추리가 맞았어 진짜 포일로나 진짜 잘했어 그리고 주전자님 감사 난 장난 아니었지 와 크얼루나 대박이다! 와 크얼루나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진짜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간과한게 크얼루나가 파시스트 두장 채웠어 그래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를 보지 아니 난 크올이가 파란 거 두장 내가가지고 아니 그게 맞아 나는 극협만 있었던거야 극협만 있었어 극협만 있었어 아 더워 총구 아 지렸다 아니 진짜 너무 머리 꼬는 안돼 진짜 우리 탈 너무 탈은 안돼 와 이거는 왁구탕은 빨갱이였는데 나 다 이겼어 여태까지 다 이겼어 여태까지 와 아 이거 너무 오지쳐? 아 한판 더 하자 진짜 근데 왜 뻥친거야 서로? 왜 뻥친거야 리게임해 리게임 자 여러분들 리게임하겠습니다 아 똥꼬쇼 아 똥꼬쇼 미칠 것 같다 아 그걸 완전 배제시켜놓고 했었는데 아 이걸 리버럴이 너무 리버럴이 너무 멍청해서 아 내가 좀 더 그냥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전판 똥꼬쇼 때문에 쫄아가지고 말을 안했어 그냥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게 리버럴이 이게 이래서 어려운게 리버럴은 리버럴끼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더머리한거야 그래서 개꿀재맨 어 처음에 두개로 갔다가 싹 복선 깔아놓은거 오졌다 그지? 아 모든게 완벽했어 모든게 완벽했어 저거 아니었으면 줄 명분이 없었는데 아 그치 그치 우리 복선을 너무 잘 깔았어 하하하하 아 나 진짜 파란거 다 깔아가지고 택이랑 보고형이랑 하하 한번만 나오면 되는데 그게 리버럴한테 안오네 아 진짜 하하 아니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왓꽃 개보고 커얼은 파랗다고 생각하고 종룡무결은 반대인데 로봉누둘님 모르겠어 천영이도 모르겠고 나는 솔직히 나 그냥 처음에 왁꽃님하고 커얼 누나하고 무결이가 왠지 짜고 치는게 그냥 눈에 보였거든 그냥 왠지 눈치로 그냥 다물어 그냥 그건데 와 이게 이렇게 가네 꾸준히 둘리 공격했잖아 제가 이상하다고 지금 아 근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커얼 누나가 너무 잘했어 커얼 누나가 둘리만 둘리만 커얼이도 잘했고 태귀도 잘했어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달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예예예 룰룹 거짓말하지 말고 합시다 진짜 나 미치겠다 거짓말 없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파시스트는 거짓말하는 거 맞는데 리버럴끼리 거짓말하면 뭐해 리버럴끼리라고 하시는데 파시스트 리버럴끼리 거짓말한 적 없잖아 리버럴 끄기 거짓말했지 그니까 떠보는 거죠 그걸 왜 떠봐 와 근데 진짜 아 근데 둘이 둘이 서로 떠보면서 꼬인게 좀 크긴 했다 정책카드 누가 버리셨어요? 잠시만요 정책카드 없어졌거든요 뭐야 다시 해? 정책카드가 없어졌어요 정책카드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좋아 난 좋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재밌다 룰 유해를 딱 하니까 완전 재밌네 뚝배 깨진 거 같아 진짜 미칠 거 같아 그쵸? 아 근데 진짜 마피아 상위 호환이야 마피아 상위 호환 아 근데 진짜 리버럴은 잘하긴 했어 4칸 채운 거면 아니 그중에 2개를 우리가 우리가 채운 거야 4칸중에 2칸을 파시스트가 채운 거다 모이 먹으면서 양육대도 있었던 거야 어 아니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 선택권은 함군형님이 지고 있었으니까 잘한 건데 아니 근데 나는 확률상 어쩔 수 없었어 아니 근데 로고기하고 함군형 우리 거짓말하고 진짜 충격이다 진짜 어메 부결이가 막판에 진짜 왔고 앉고서 같이 다이빙한 거 오졌다 어 그거 때문에 뇌머리가 뽑힌 거야 사실 코이즈가 꼭 잊었어 코이즈다가 의심이 안가게 플레이를 잘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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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자 세번째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화면으로 대기화면 바꿔주세요 아 재밌다 오케이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네 골려보세요 네 던지겠습니다 나온다 어 크롤 아 크롤다 오케이 오케이 그 크롤 누나 저 아까 전에 수상 줬었는데 응 나도 줬어 조용히 아 제가 첫판째 바로 줬는데 저는 우리 뭐 아까 판 동지들 중에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 저는 제일 처음에 바로 믿고 드렸습니다 동지들 다 줬죠 아 솔직히 처음은 아무 정보가 없어져? 위너끼리 하죠 위너끼리 제가 던졌으니까 저한테 한번 주시죠 패배의 슬픔에 젖어있는 사람 위로 좀 해주세요 저 진짜 아 나 근데 나 이번에 한 번도 안해봤어 저거 진짜 여러분 개인감정 섞지 마시고 크월님 수장 빨리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장 거꾸로 하면 뭐죠 크월님? 수장을 거꾸로 하면 아 장수? 아 수장이네 수상 수상 아 근데 저 나 같으면 천영 준다 나 같으면 천영 준다 전판에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을 주셨던 이분에게 하하하하하하하 다 필요없다 정말 개인감정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하하 거짓말 내가 했는데 아 주사기 내가 던졌는데 하하하하 자 입법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크월님은 정책 덱에서 카드를 세 장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투표해야죠 아 투표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보건리 예리했어요 와우와우와우와우 추리하는거에요 찔리시나봐요? 국어놓고 패고싶다 형이지만 약간 약인정스 땀군 네세요 시작부터 평화롭게 가네요 좋아요 좋아요 저 파시스트 2장 저 파란거 하나 나와서 하나하나 드렸습니다 스무스하구만 자 바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대통령카드를 옮겨주시고 왁군님한테 나 진짜 수상 한번 받아보고싶다 왁군님은 이제 수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왁군님하고 듀오도 못해보는데 참 뭐라도 받고싶네 참 왁군님한테 수상은 받아보고싶다 아 일단은 전향님은 히틀러 나오면 아니 파시스트 나오면 쫄아서 말 많이 못할 사람이거든요 입 털린거 보니까 제너럴 리버럴 같아요 제너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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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갓 제너럴 원 제너럴이거든요 네 이거 투표 이거 투표 입을 좀 터는거 보니까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보여 아 뭔소리야 한 분 한 분 매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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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나지마 아 예예 아 죄송합니다 한 분님 마이크 켜져있는거 맞죠? 꺼져있는데? 한 분님 마이크 한 분님 마이크 켜지구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좋은 정권이야 어 자 이제 제가 세 개를 가져가도록 하죠 예 그리고 보자 음 싸느라고만 음 잠시만요 어 머리 아파 타이레놀 하나 먹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화면 켜야지 자 요렇게 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음 고민하는거 자체가 수상한데 음 왜 고민해? 쟤 음 잠깐만요 표기 음 표기 하하하하 매부에도 누구야? 야 야 의심갈때마다 발을 정자 하나씩 쓰자 어 발을 정자 천양 고민함 음 오케이 왜 고민하는거야 진짜? 어 어 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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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제가 할말이 있어요 당치시구요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근데 제가 일부러 리버럴을 버렸어요 한번 테스트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천양님 말씀하세요 천양님 말 안하세요 아 저 얘기할게요 네 네 진짜요 진짜요 근데 왜 고민해요 근데 왜 고민했어요 근데 왜 고민했어요 근데 왜 고민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짚궈노봐 나 바로 것 좀 바로 것 좀 내가 파시스트였을 때 너무 변수가 될까봐 일부러 한 장씩 줬어요 어차피 리버럴이겠지 하고 천양이가 밥 한잔 버리고 파시스트랑 리버럴을 줬잖아 그거 다 필요없구요 왁구님의 정말 어이없는 웃음소리 저거 나 항상 저거 진짜 그것도 필요없고 천양이가 봐본게 오래 고민할거였으면 파란색을 냈어야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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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빨간색이 두장이었던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파시스트였어도 파란색을 냈어야돼 천양이는 파시스트가 확실하네 그러면 야 총알 가져와 야 총알 가져와 총알 가져와 그러면 파시스트 두장 나왔는데 고민한거네 아니 이거 그러면 파시스트를 빨리 네 장까지 채운 다음에 빼 죽이자 빨리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네 빨리 채우세요 파시스트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공허해주면 채워서 죽으세요 자 일단은 능력하셔야죠 뭐야 이거 뭐야 지금 왁구님이 돌린거야? 아니죠? 능력이요? 능력이 뭐죠? 아 도사합니다 천양이 도사할 필요없고 하지마세요 보거형이 지금 갑자기 파시스트 옹호했거든요 보거형 가보자 보거형 잘하세요 설마 왜지 포기한거 같은데? 어 그어 거 날 왜 몰아가 아니 이런식으로 몰아가! 던동게임이에요 아니 이건 아니지 천에에까지 이해하는데 날 왜 몰아가 끝났네요 보거 형 뭐 나왔어요? 보거 형 뭐 나왔어요? 보거 형 뭐 나왔어요? 잠시만요 뭐 나왔어요? 파시스트요 파시스트 키틀러도 파시스트라 나오는거 아니야? 키틀러도 파시스트라 나오는거 아니야? 키틀러도 파시스트라 나오는거 아니야? 아! 다음 경기 갈게요! 다음 경기 갈게요! 아프님을 넘어도 공모하는데 저 100% 믿습니다 일단 보거 형 의심이고 여러분들 저희가 알고 지낸지 거의 10년 다 돼가요 아시죠? 바로 갈게요! 그걸 강구했네 이번엔 함구님 한번 드릴게요 네 천양이는 내가 봤을땐 파시스트 맞아 네 보거 형님도 맞아요 꼴이 자르는거 봐 야! 야 이거 빨리 통 아니 아니 파시스트 맞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단 둘 다 파시스트 확정 같으니까 저 둘은 절대 주지 말자 둘 다 찬성 누르면은 이거 파시스트야 진짜 이거 통화시키지마 통화시키지마 무조건 나인해야돼 아 통화시키면 안돼요 아 나인 가자고 알았어 아 보고 형님 꼴이 자르는 줄 까지 아 좋지 하나 둘 셋 나는 민주주의니까 내가 해야지 오케이 리게임 갑시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 지금 황굴형도 예스 됐거든요 지금 아 여기가 여기가 가져가세요 나 민주주의니까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이거만 해? 아 미리 미리 내놓을게요 아 아 분결됐어 미리 내놓을게요 예 이거야 이거 예예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아 아 천혜이가 천혜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야 잠깐만 나 완전 버려줬잖아 아 또 아까랑 똑같이 가보는잖아 이러면 혼자 저 준거에요? 아니 무결이 준거야? 저 준거에요? 아니 아니 실장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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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례야 그러니까 주세요 아니 투표 일단 넣으시고요 아니 투표를 해야지 수상을 수상을 정하셔야죠 아니 아니요 어 수상부터 아 내가 수상을 해줘야 된다고 아니 줘야 된다고 딴사람한테 왁꾼님 왁꾼님 줘요 왁꾼님 상당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는 천혜님 드리겠습니다 아니 왁꾼님을 야 뭐야 잠깐만 둘이 확실하네 그러면 그럼 왁꾼님 드릴게요 아 이거는 아니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이거 이거 믿고 가서 그냥 왁꾼 형이 대처 잘하면 되니까 이거 통과 시킵니다 통과 통과 이건 파란색이야 이건 정체를 이건 높은 확률로 파란색이야 보호차원 참 그렇다 선납 캡 오케오케오케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로 와 저 세 장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 세 장 나와서 줬어요 진짜 진짜 어 뭐야 이게 뭐가 잘 됐어 확실한 사람 빼고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천양님이랑 천양님은 확실하니까 천양님 빼고 다른 사람 조사하면 되겠네 아니 천양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맞아요 본인이 자폭했는데 뭐라 택이 맞아? 저는 리버럴이고 보건님하고 천양님께서 파시스트인 상황이니까 파시스트인 보건님께서 내 편을 찾으면 되나요? 우리 형님 우리 한 파시스트 찾아봐요 오케오케 우리 파시스트 찾아봐요 누굴까? 아 이거 크어리 좀 조용해 찾아가세요 아니야 돌린가? 아니야 뭐야 아직 안봤어? 둘리 같은데 둘리 너무 조용한데 나 아까부터 떠들었어요 아니지 무결이 형 뭔소리야 둘리 형이 지금 왁굿 형이 아니라고 해줬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네 무결이 형 보건님 보건님 보건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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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야? 아 잘못 눌렀어 아 파시스트야 파시스트 아니야 파시스트야 파시스트라고요? 둘리가? 알아서 걸러들으세요 파시스트 파시스트 걸음만 꽂으시고 저 주시구요 눈썹도 밀겠어 그냥 둘리 아닌거 같구요 나 눈썹도 밀거야 그냥 돌아와가지고 세상에 이거 누구 줘야되나 형 나만 줘 무결이 빨개기가 둘리가 안전한거 같애 둘리가 어 나 안전해 나 안전해 둘리 안전해 확실해 둘리 100% 확실해 확실해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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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여러분들 왁굿 형 채택 안본다고 내 방와가지고 선거 트랙커 옮기세요 이런 말 하지마세요 내가 쟤다 대가리 터질거 같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어 지금 됐어 됐어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되는게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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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짚으시고 그냥 수상 일이나 하세요 어 복잡하게 가지 말자 어 복잡하게 가지 말자 법회의 중입니다 아 아무 말도 안해야되죠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롤 모르시겠으면 제 유튜브 가서 롤 영상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자도 모르겠더라 아니 뭐 리버럴이지 오케이 됐어 됐어 나이스 됐어 자 저부터 말할까요 네 말하세요 네 파시스트 두장에 리버럴 한장이었는데 제가 파시스트 한장 버리고 리버럴 한장 파시스트 한장을 드렸습니다 크으 깨끗하시네요 무걸림 선택 권턱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하나 다 감졌습니다 아유 무걸림 참 깨끗하시네요 넌 좀 더럽네요 어우 너무 깨끗하다 야 매력님 선택하세요 매력님 선택하세요 일단 지금 천형이랑 보고형이 저희로 계심스럽고 야 나 한 번 줘 호기가 말이 너무 없는데 나 한 번 줘 아니 매력아 날 줘봐봐 저는 로봇 야 날 줘봐 저 두 분은 절대 안 드리구요 예예 아니 매력아 나랑 한번 줘봐봐 거의 깡패였다 방금 저는 원래 이렇게 시끄러울 때 말 많이 안해요 음 음 나랑 한번 줘 음 오늘을 위해서 연기한 거 아니냐 자 이제 투표죠 매력이가 로봇이 미쳤다고 네 한 번 투표 아 예 예점 그런데 매력이도 한번 넘기는 게 어떨까 거르고 거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애 왜 아니 왜냐면 그 다음이 나잖아 그 다음이 나잖아 나는 왜 나는 의심선상에 오를 우리 안전하게 갑시다 우리 우리 안전하게 갑시다 우리 안전하게 우리 안전하게 갑시다 아니 나는 안전하게 갑시다 위험하게 갈 때가 더 빠를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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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나왔네 대명 나왔어 방금 오케이 오케이 가져와봐 어 어 왁군님 어 왁군님 아 예예예 이거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됩니다 그쪽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카시스트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가 되게 편해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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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뭐 그냥 계속 내놓고 있을게 전 됩니다 이대로 해도 싫어 나 니네 둘이 싫어 자 갑시다 자 3 2 1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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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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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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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도 안 해야되죠 리버럴 빨리 내세요 리버럴 빨리 아무 말도 안 해야된다고요 예예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게임 끝났다 아 오케이 끝났다 제가 말할게요 빨갱이 두 장에다가 파랭이 한 장 나왔는데 빨갱이 한 장 버리고 선택권 딱 드렸습니다 이하동문 어 오케이 나랑 왁군장이랑 분리는 100% 오케이 자 로봇님 가져가세요 빨갱이 한 장에 파란 거 두 개 아니 좀 음 일단 우리 셋은 100%니까 일단 오케이 어 로봇이 아닌가 봐 착하나마 깔고 가는 거야 아니야 이제부터 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음 로봇이 메소고 연기 잘하거든요 나는 의심가는게 너무 순조로워서 의심가 근데 아니 좀 이거 너무 억진데? 방금? 야 너머가 이건 너무 억지였어 그래서 발언권 좀 주세요 발언권 좀 주세요 말하세요 지금 두 분이 파시스트가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파시스트 형이랑 히틀러는 지금 완전 오리무중 상태로 너무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왁구청 정체 아무도 조사 안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서로 무너있다고 불안해요 왁구청한테 이게 수상이 너무 잘가요 나도 지금 아무 말도 안했는데 몰리고 있고 지금 너무 불편해 어쩔 수 없이 빨간 게 3장이라서 3장 냈어 안다면 왁구청이 나는 히틀러야 하면 게임 끝나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노돌리 파시스트라 그러는 거 구라가 아니라는 게 그래도 일단 천양이가 파시스트인 거는 맞아 아니 근데 천양이가 히틀러일 수도 있잖아 그 일단은 어 히틀러일 수도 있어 나 나쁜 놈이야 왁구청도 파시스트 정체를 몰라 아 왁구청이 미안합니다 히틀러도 파시스트 정체를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왁구청이 파시스트 카드를 보고 웃고 뭐 그게 진심으로 웃던 건 웃던 가짜로 웃던 건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본인도 아니요 팩트예요 그거는 아니 중요한 건 파란색 다섯 개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윈스터보니가 부가시기가 비비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니 진짜 우리가 우리가 돌리형이랑 왁구청 말하는 거에 그냥 사탕발림 넘어간 걸 수도 있다니까 내 말은 어 너무 이게 쉽게 흘러간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아 그럼 한 번 더 줘봐 돌리나 나나 왁구청 그래 그럼 나 한 번 더 줘봐 아니요 불은 안 되니까 무결의를 나 줘봐 나 이번에 파란색 내게 천양이랑 부가형은 너무 지금 의심이 아 우리도 우리도 좋아 우리도 사람이야 나도 한 번 줘봐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바람권 언니 줄게요 저 바람권 한번만 주세요 저 바람권 한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선택권을 줬을 때 왁구님이 만약에 빨갱이였다 그러면 100% 빨간색으로 냈어요 왜냐면 세기가 차면서 만약에 여기서 히틀러가 나오면은 자기 차려왔을 때 그냥 자기만 주문을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이 의심을 사니까는 안 하겠지 그런 짓을 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틀겠지 한번 틀었을든지 그러니까 잠시만요 빨간색 2개를 받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어 반박 반박 히틀러가 만약에 히틀러면은 자기 차례에 빨간색 3개가 차는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 턴에 자기가 수상을 못하고 그 다다음 턴이 돼야 수상으로 돌아와서 내가 히틀러다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파시스트 주세요 일단은 저 주세요 일단 저 주세요 일단은 제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아 닥쳐봐 줄 테니까 조용히 해 오케이 오케이 천양이가 처음에 천양이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처음에 함군형한테 주려고 했던 게 약간 함군형이 파시스트 같기 때문에 저거 주세요 어 저는 아 이상해 어 로봇 이상해 어 로봇이 아니야 로봇이 파시스트야 오케이 컬이면 완벽해 컬 루나가 줘 이렇게까지 내가 안전하다 말했는데 나 안주려고 보면 그 제가 봤을 때는 개보고 천양 로봇 크얼 아니면은 개보고 천양 로봇 매력입니다 아니 끝난다니까 로봇 크얼 월 우왁굿 개보고야 끝이야 4명이야 내가 봤을 땐 내가 봤을 땐 너도 잠깐만요 천양 개보고 크얼 로봇이라니까 아 저거 아니에요 무겨라 무겨라 여기서 로봇이 한번 틀어 쓸 수 있어 아니 야 무겨라 야 아니 내가 이 정보를 내가 왜 얘기해 주겠어 그냥 그 야 내가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다 봤는데 노돌리하고 나하고 천양이하고 무겨리야 천양 개보고 헬헬헬 로봇이라니까 아니 왁굿도 깔치 않아 내가 알아잖아 어 야 저거 진실이야 내가 봤잖아 어 하나 왁굿 나 왁굿의 얼굴이 본 것 같아는데 내가 잘 본건가 어 어 저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둘리가 둘리가 그 코털이야 히틀러야 뭔 소리야 진짜 일단은 일단은 크얼 누나가 됐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어 저는 탕성 그 아저씨들 둘이 채팅하는거 불법이거든요 에 작당모의 하시는거 작당모의 하시는거 원래 불법입니다 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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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표네 반대표 반대표 알았어요 반대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로 하세요 투표하시고 그러면 이거 크얼누나 한번 믿어봐야 되나? 크얼누나 믿는다고? 믿는다고? 아닌거 같은데 크얼누나는 거짓말 잘 못해 하나 둘 크얼누나를 크얼누나를 거짓말 못하는데 아까 거짓말 오지게 크얼누나는 100%에요 너무 100%라고 하나? 내가 속은 건가? 뭐가됐든 우리 오기전에 끝나 천양아 사회자님 이거 섞어주세요 카드 섞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민드라고 아니 진짜 우리가 다 이쪽이 리버럴이면 금방 끝나고 입법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법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정숙해주세요 어텐션 어텐션 정숙 조용하니까 너무 좋다 똑똑똑 나왔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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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아 동지가 되시 어 뭐 한다는 건 몰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완전히 보이는 거거든요 어 오케이 다음으로 저 바로 거 주세요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해진 거는 크얼누나 일단은 빨갱이를 냈어요 그죠? 일단은 여기서 뭐가 됐던가 함군이 형이 됐던 크얼누나가 됐던 천양이가 됐던 보고 형이 됐던 어쨌든 히틀러한테 몰빵을 갈 거예요 누군가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왁군님 무결님 저 이렇게는 저하고 이렇게 파래인은 확실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을 때 그죠? 아니 뭐가 아니냐 아니 왜 혼자서 그거를 그렇게 안해요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안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해서 왁군님 무결님 저를 일단 수상을 몰아준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지 아니면은 이제 반대편 던지면서 해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돌아가는 걸로 갑시다 오케이 저 바로 손님만 할게요 네 지금 일단은 좀 걸렀어야 됐는데 안타깝고 일단 함군님은 아닐 거라는 가정하에 일단 함군님 믿고 가고 그 다음에 크얼누때 수상을 이제 돌릴 건데 이제 한번 건너뛰어서 저에서 끝내는 걸로 아 이거 함군님 왁크에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저 저를 걸러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함군이 엄청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어 지금 확인되겠습니까? 어 함군을 같이 걸렀으면 좋겠는데 저는 걸렸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뭐 왁크님의 화랑들어도 해요 아니 일단 말하면 아니 파랑이 이겨야 되니까 내가 의심스럽다면 걸렸든 상관없는 저는 저는 거르지 마세요 네 아니 잠깐만 아 아니다 상관없구나 여러분들 참고로 이번판에서 현재 로봉님이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을 지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아 맞네 아 맞다 괜찮아요 저 안 돼 아 걸르면 돼 아 여기서 로봇이 로봇이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여기서 로봇이가 한 사람을 걸르잖아 그러면 이거 이거가 한 칸 움직여지잖아 잠깐만요 로봇님이랑 크러얼님 카드 뭐 버리셨다고요? 빨간 것만 나왔어요 저한테 빨간 거 주기해줘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넘은 게 9장이잖아 그러면은 아 근데 아니 만약에 아니 나 장수는 모르겠고 얘가 만약에 파시스티로 뒷버가 떠서 아 이게 조심해야되는게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조심해야될게 여기서 만약에 로봇이가 뭐 이렇게 줬다고 쳐요 예를들어 그러면은 하나 한 칸 돌아요 한 칸 돌고 한 구녀한테 걸은다 그럼 또 한 칸 돌고 그리고 나 벌르면 세 번 벌르고 피시잖아 전체 카드 이게 랜덤으로 까야되요 그러면은 띠이 띠이 바람권 한 번만 띠이 띠이 아 해도 되나요 네 그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왁궁님이 일단 높은 확률로 일단은 아까 빨갱이 낸 것까지 이번에 확실히 표기했는데 높은 확률로 왁궁님이 근데 아까 빨갱이 한 번 냈었는데 파란 거 냈으니까 저는 왁궁님이 일단 믿고 그 다음에 크얼님하고 로봇님이랑 일단 반대인데 이걸 일단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답이 나왔 오케이 아 모르겠네 아저씨 정지가 올 거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저씨 탐군이 형이 말하는게 뭐냐면은 뇌정지 뇌정지 아니 크얼님이랑 로봇님이랑 반대의 의리가 없잖아요 둘이 빨간색을 두개 냈다는데 어 로봇이 나갔어 어 뭐야 왜 나갔어 재접하겠지 아 근데 여기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로봇이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빨갱이를 주잖아 그러면 로봇이는 빨갱이야 근데 만약에 꽉꽃 무결 나한테 만약에 주자 그러면 얘는 이제 파랭인거지 이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를 나를 그걸로 몰아가려고 이게 건너뛰고 막 이런게 있잖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연달아 쭈루룩이면 빨리 끝나버리잖아 우리 우리 일단은 로봇이가 다음 대통령 주는 거 다시 제안합시다 그거 보고 왔어 그거 보고 가자 이거 봐 나한테 와 나한테 몰고 온다니까 지금 이거 봐 이거 봐 살라고 그렇게 살아서 뭐할 거예요 끝났어 그냥 끝났어 함군이라고 이제 왔고 놈면 끝났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베퍼 함군이랑 약간 있어 그리고 우리 리버럴만 들으세요 최악의 경우 함군님은 믿고 가야되요 확률상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최악의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내가 확인이 안 됐어 지금 근데 저는 노돌리를 믿어줄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아니 나 나 나도 믿어 로봉님을 꼭 믿어주세요 네 아니 저 좀 믿어주세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는 아까부터 말이 많았어요 로봉님 컴퓨터가 꺼졌다고 하는데 우리 카톡으로 로봉님 다음 대통령 누구 제가 로봉님한테 제가 전화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전화 통화음 좀 들려주세요 네 원격 지원 원격 지원으로 합시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오케이 원격으로 로봉님 로봉님 아 저 왜 이래나 그 로봉님 로봉님 네 일단은요 저희 게임 진행좀하게 예 다음 대통령을 지목해주세요 아 저 아 한 번 보고 해야되는데 아 잠시만요 로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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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저요? 누구요? 저요? 매력이? 날 준다고? 아, 파시스트인거 같은데? 로봇이 파시스트인거 같은데? 아, 이상한데? 아, 로봇이 파시스트야 이거 그러면은 아, 알겠습니다 확정이 이렇게 새겼어 매, 그 로봇이, 천양이 로봇이, 천양이 보고형님이 셋이는 확실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개웃긴게 아, 나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예, 예 어 이거 반대 자, 여기서 매력이 누구한테 줄나 보자 그래, 그래 매력이 누구한테 줄나 보자 재밌네 어, 재밌어 어, 반대 준비합시다, 반대 어, 여기서 꽈 주시네 어, 뻔하게 하나 보자, 매력아 무거웨라, 여기서 반대도 좀 위험하긴 해 여기서 반대를 좀 위험해 아, 그러니까 저를요, 여러분들 저는요 아니야, 반대 해야 돼, 아직은 해야돼 아직은 해야돼 저는요 저는 아무 한 컷 아냐? 아,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가 함군형이 돼, 그니까 그 다음 차례가 함군형이 되는 거야 그렇지, 함군형이 아까 룰이 이거잖아 그대로 이렇게 가능한 순서대로 가능한 이제 아, 진짜?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야, 뭐야 매력이 걸고 함군형 걸고 컬 누나 걸으면 이거 까야돼, 지금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함군형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 나를 믿으라고 야, 나를 줘봐 야, 나를 줘봐 어 나를 믿으라고 뭐야, 둘리 줍어? 아냐, 아냐, 아냐 함군형은 믿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둘리 줍어 아니, 그러면 왁구청이 정황상 날 의심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내가 내 턴이 안 왔어, 아직 아, 그래, 함군은 의심스럽다니까 아, 파시스트 짱! 파시스트!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근데, 그러면 내가 저렇게까지 어,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열병을 토하는데 어, 둘리 줬어, 둘리 줬어 노돌리는 파시스트니까 허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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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걸어봅시다 야, 나 도박 거는 게 나을 수 아니야, 나는 지금 태가 뭘 하면 안 들을 거야 왁구청하고 물을 하면 들을 거야 네, 내가 봤을 때 어떻게든 도박이거든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파시스트가 두 개만 아니면 되거든 매력을 짚는 게 아, 그래, 확률상으로 가자고 어, 운에 맞게 아니, 일단 수상은 너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왁구청 빨간색이 세 개가 나올 수가 있어 봐봐요, 여러분들 그건 그때 생각해 그래요, 저를 일단은요 저는 지금 저를 자꾸 몰고 가시는 게 되게 불편한데 어차피 지금 확률게임이라 누가 하든 간에 지금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 확률게임이야 갈게요 고고고 매력인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래그래그래그래 이제 조용하겠습니다 형이 확률이 제일 낮아 뭐 너 어디 이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남자 튼커벨 이계상 스티로 야, 이거 물어봐야 돼 맞다 야, 이거 이거 물어봐야지 네, 네 물어보세요 어, 저 히틀러예요? 히틀러예요? 아니, 아니에요 저 히틀러 아닙니다 히틀러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히틀러 아니랍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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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니 앞에 놔야되요 여기다 놓으면 안되요 그냥 요렇게 매력이는 적어도 히틀러는 아닌거야 그래서 매력이는 시켜도 매력이가 지목하는 사람을 투표를 안해주면 돼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무결노둘리 왔고 크로스는 가야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건 팩트야 팩트야 무조건이야 거짓말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매력이도 여기서 저 먼저 말할게요 저 먼저 말할게요 파시스트 두장 나오고 리버럴 한장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택권 두개 드렸습니다 선택권 줬다고? 아니 그러니깐요 파시스트 두장이니까 당연히 선택권 줘야죠 무결렘 무슨사항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파시스트가 두장이었다고 내 선택권이 선택권을 주는 것 밖에 없었다고 리버럴 말고 파시스트 두장 뭐 일단은 오케이 근데 매력이가 뭐 또 마지막까지 보험 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오케이 파시스트 짱 파시스트 짱 영원하라 영원하라 자 그럼 박태야 야 아예 아니 이쪽으로 무조건 그러면은 내가 왁크사랑 황결이나 중인중에서 주는 되는 거잖아 근데 던지는 지금 해서 못줘 어 나는 못주고 왁크님 아니면 무결림 주면 돼요 저주세요 저주세요 아 잠깐만 주면서 물어봐야 돼 형 저주시면 됩니다 아 주면서 물어봐야 돼 히틀러냐고 저주시면 됩니다 아 주면서 물어봐야 돼 아니 왁크님 주자 나를 줘봐 나를 줘봐 아 진짜 나를 한 번 줘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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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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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날 좀 아 난 또 소름 났어 진짜 저는 일단은 로봇이가 저는 확실하지 않다 그랬는데 천양님과 복원님을 밝혀내서 조진 사람이 저예요 어 잠깐만 잠깐만 형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 크얼누나가 딱 잡았는데 예를 들어 히틀러일 때 딱 주면서 히틀러미카 하면서 히틀러면은 끝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함군이 형한테 끝내야 돼 함군이 형한테서 끝내야 돼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빨리 끝낼수록 좋아 왁크타한테 주자 왁크타한테 주자 아 나 말라니까? 그럼 나 왁크씨한테 왁크씨한테 줄게요 왁크씨한테 오케이 오케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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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니가 오늘부터 왁크씨다 천양아 뭐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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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줘 나한테 왜 줘 천양이한테 왜 줘 투표 투표 이거 보통 함군이야 투표 막아 로테인 끝났어 뭐야 로봉님 투표 뭐 하실래요 로봉님 투표 뭐 하실래요 천양이 아니요 오케이 나이스 와 함군이 형이었구나 미안해 누나 미안해 로봉님 완전히 사겠다니까 계속 아 미안하 아니 잠깐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게 크얼루나 아직 의심 안거 같아서 아니지 4명이 나왔는데 그래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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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끝났어 진짜 근데 여기서 파시스트 3개 나오면 망하는거야 잠깐만 4명이라고요? 아 여기서 파시스트가 나오겠어요 아 매력이? 어 매력이 여기서 무결이한테 줘야지 아니면 왔구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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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줘 아무나 줘 아무나 줘 아무나 줘 아무나 줘 아무나 줘 아무나 아무나 줘 아무나 오케이 투표 투표 빨리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아 이거 드디어 이겼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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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뭐 하실래요 로봉님 누군데요 노돌리 하지마세요 그냥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근데 통과됐어 근데 통과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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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히틀러 아까 아니라고 했죠 저는 아까 히틀러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뭐 줄리님 뭐 어떻게 짠 없어요 이거 두개 네 하세요 아 그래요? 예 끝났어요 예 나이스 아 끝났어요 야 청양이 너 진짜 정이 난 왜 안 히틀러가 됐어 정이 난 왜 안 히틀러가 됐어 아니 고바 고바 청양이 히틀러가 됐어 아 정이 난 히틀러야 아 정이 난 히틀러야 아 정이 난 히틀러야 정이 난 히틀러야 아 청양 진짜 못한다 아 그냥 하고싶은대로 했어요 하고싶은대로 아니요 하고싶은대로 해가지고 한판이 고대로 말아먹었잖아요 그게 문제야 파티인데 근데 진짜 와 매력이 야 매력이 파티에서 맞잖아 어 매력이 파티에서였어 뭐야 역시 역시 어 맞아 원래 맞다 했잖아 아니 근데 3명 딱 나왔다니까 아까 투표 때 나왔잖아 아니라고 아아아아 그걸 못봤네 네 끝났나요? 예 로봇님은 순근한 시민입니다 로봇님은 로봇님은 왜 못 믿은거지 진짜 아니 로봇님은 왜 못 믿은거지 진짜 날치 안을 왜 못 믿은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로봇 형이 어 다른 사람을 물고 넘어가서 내가 거기에 동조하면서 내가 리버럴 사이에 살짝 스며들라 그랬는데 함군이 형이 그냥 던졌어 어 로봇이가 아까 전에 보험으로 리버럴 카드 한장 낸거구나 진짜 천양 천양보고 똥을 함군이 형이 치우려다가 왜냐면은 내 선에서나 어쨌든 그냥 끝나 이게 아 맞아 맞아 근데 근데 이미 우리는 이미 우리는 끝나는걸 알았었어 그때부터 어 아 내가 아 로봇이 함군이 형이 파시스트여도 어차피 그 그 누군가한테 주는거 보고 막으면 되니까 무슨 뭐던지 간에 파시스트가 이번에 지는 거였어 무조건 애시당초 어떻게 어떻게 한판 더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로봇이 들어올 수 있나 아 야 로봇이 들어왔다 로봇이 들어왔다 저보고 싶다 아 저 맞게 맞게 한판 저보고 싶어 나 아 아니 이게 머리를 너무 굴리면 안 돼 너무 굴리면 안 돼 응 진짜 아니 같은편이 계속 틀어라니까 근데 함군 좀 티났어 방금편은 그냥 그걸로 내가 한군형만 계속 주시해서 봤나봐 어 어 티나하고 자시고 너무너무 초반으로 아 근데 아까 아 근데 아까 아까 보고형 내꺼 이거 가져가면서 자기꺼 다 뒤집는거 진짜 소름돋았다 진짜 어 나 그거 보고 있었어 어 나도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보고형이 타짜야 어 자 여러분 방송 대기화면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에에에에에에엑 게임화면 공개하시고 블라인드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귀가 막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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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쏘여가지고 주사위 던지겠습니다 나다아 아아 졸리 졸리스 졸리스 나죠 아이스포스 준거야? 전 동료 대우인가? 나 오늘 사람이 너무 많이 봤는데 그냥 우왁굿 대우에요 그냥 왁굿을 수상 고정으로 시켜버리자 자 가겠습니다 네 투표하시죠 뭐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갑니다 빠르게 빠르게 갑니다 흠 잠깐만 잠깐만요 안 봤어요 아 아 아 보자 흠 흠 흠 뭔소리야? 나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도 아니야 매력이 같은데 깔끔한 시작 좋고요 언제나 깨끗하시네요 왁굿님은 고민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청정순가 아니아니 블라인드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아아 근데 이거 뭐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합니까? 아니면 바로 넘어갑니다 하세요 하세요 맞습니다 산물 산물 일단 시작 좋고요 어? 오예? 보거 형 너무 외면받아서 불쌍해서 여기 로봇이 밖에 없어 보거 형 아까 보거 형 아까 그거 해가지고 거절합니다 거절! 흠 흠 흠 흠 초반에는 아 이거 아닌데 선택이 안돼 까라고 할 때 까죠 우리 흠 가결이세요? 가결이세요? 이비가스 이비가스 네 가결이야 가져갑니다 오케이 음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오 깔끔하게 딱 이동되네 흠 야이씨 흠 흠 흠 흠 흠 뭐야 왜요 왜요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다 하시면 안 돼요 흠 흠 흠 흠 흠 자 개봉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 두개 두개 딱 깠는데 빨간색 바로 보여서 그냥 하나 냈어요 네 로봉님 로봉님 말씀하세요 오오 오오 저 능력을 쓸게요 이렇게 된 김에 잘 됐다 네 능력 쓰세요 네 세 장 뽑았다는 사람들이 다 파셨어요 여태까지 네 네 네 네 아이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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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족쌓으면 지금 저한테? 빨간맛 났나 빨간맛 나 아 저 말해도 됩니까? 빨개맛 빨개맛 아니 저 말해도 됩니까? 아니 두번째 판부터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거에요? 저한테? 빨개맛 맛있구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어 이거 살짝 로봇님은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역으로 둘 다.. 나는 아무도 의심 안해 둘이 반대야 하여간 아직 일단 판단하긴 이러고 편해졌어? 추리하기 편해졌어 이번엔 전가요? 네 저 한번만 주시죠! 홍구장님 저 한번만 주세요 저 한번만 주세요 저 한번만 주세요 사람답게 살게 조용히 있겠습니다 나를 한번 줘봐 저 한번만 나 전판에 수상했는데 한번 더 해보게 아 저도 한번만 수상해볼게요 모르겠으니까 네 방금 전에 파란 카드 누가 냈지? 저요 저요 내가 냈어 그러면 왁구님 갈게요 저는 일단은 나 한번만 주지 안해본 사람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초반이니까 안해본 사람 아싸아 트롤링만 하지마세요 초행님 아 그런거 안하자 저 몇판 다 잘했어 그 판만 트롤한거에요 첫판하고 죽여버린다 에이 왜그러세요 또 이거 뭐 찬성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 뭐야 소신껏 하겠습니다 투표 아까 한번 소신껏 초반이니까 소신잼 하나 둘 셋 싫다 일단 그걸 말없고 싫어할거에요 마음에 안들어요 뽑을게요 이제 뽑을게요 이제 서로 다 의심해 이제 다 의심해 아무도 지금 두턴 세턴인데 다 의심 또 걸려가지고 자 카드 하나 버리고 천장님 드릴게요 예 세번째 턴인데 서로 못 믿어 개웃겨 카드 드릴게요 하나 더 줘야지 네 가고 있어요 멀어 네 음 그 매력님 말 좀 하세요 네 저는 이번판 리버럴이라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천장님 클리어 발언해도 되죠? 네 천장님 먼저죠? 천장님 먼저죠? 대통령부터 저 파란거 세개 나와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천장님 두개 드렸어요 근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잘 속합시다 제발 트롤링하지 말고 둘 다 못 믿네요 아직 파란게 세 둘 다 의심 천장님이 천장님이 못 믿네 둘 다 의심 아니 상곤형이 아까 의외로 진짜 개 나는 속았어 의외로 개 진작하더라고 거짓말이 천장님 뭐 말씀하세요 아 근데 저한테 두개 왔어요 음 천장님 아직 고류 아직 못 믿어 아 잠깐만 파란거 세개면은 음 파란 남았네 그러니까 파란거 아니아니 두개 남았어 두개 두개 남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 누가 구라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아 잠깐만 여기 걸 갖고 오잖아 여기 걸 갖고 오잖아 아 아 백을 내가 중간에 계속 섞고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나는 이제서 말하는데 빨간게 몇개고 파란게 몇개인지 모르겠어 아 룰영상 안 보셨죠 빨간게 열한게 빨간게 열한게 빨간게 열한게 빨간게 열한게 빨간게 열한게 파란게 여섯장이요 빨간게 열한게 파란게 여섯개요 파란게 여섯개요 파란게 여섯개고 나머지 다 빨간게 네 네 감사합니다 음 그거 170 160 130 30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막판에 이제 안해요 흐흫 군번 군번 들어간거 같은데 4시간 25분 음 아 그럼 수상한번 한걸 만족합니다 아 아니야 음 아냐아냐 후원 누나가 해야지 나를 한번 줘봐 어 그 저도 좀 한번 주세요 저도 좀 의심 좀 아니 나를 한번 줘봐봐봐봐 아니 돌리면 안돼 돌리면 안돼 저주세요 아니면 로봇이야 그러면 나 주지마 아 저주세요 저 저 그러든가 아 그쵸 리벨얼한긴다 리벨얼 아 저 진짜 리벨얼이야 아 저 진짜 리벨얼이야 사람들이 섣불리 나서질 않으니까 리벨얼이 있다가 낚아채는거 같기도 하고 어 그걸로 한번 드려봐요 빨리 이깁시다 저 리벨얼입니다 주세요 나 좀 한번 줘봐 야 나 검증 안됐어 나 아까 전에 빨간거 두 장만 버려 나를 확인하면은 아 위치겠다요 아니 진짜 안전빵 나야 일단은 둘리형이랑 로봇형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 둘은 아니야 저 둘한테는 중요한거는 네 명밖에 안했어 아직 크어라 거기서 나를 확인하면 뭐 보기가 아니 이제 아니 이제 확인되잖아 아니 근데 돌리형 이게 형한테 준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그래 빨간 카드가 나와야지 되는걸 그러니까 형이 지금 그렇게 아 형이 그렇게 주장하는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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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유부남 유부녀 케이스 죽어봐 음 나 형 누나 나 주고 만약에 내가 빨간거 내도 날 검사하면 되잖아 오케이 아니 굳이 빨간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굳이 무조건 날 줘 날 근데 만약에 빨간게 빨간게 지금 나올수 만약에 빨간게 세개가 나와도 그게 그 형이 형이 빨간거를 내도 크얼누나가 검사를 해도 크얼누나는 이미 선택권을 줬을 줬을 줬거나 그랬을수도 있잖아 만약에 카드가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지금 섣불리 뭘 하면 안된다니까 크얼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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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그라운드 내가 맨날 스쿼드 할 때 부르러 가는 사람 나야 크얼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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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에 홍삼 기다리고 있다 음 음 음 자 항상 한 번만 더 보자 이번엔 빨간색 세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니까 여기서 콜누나 그냥 사측하면 돼 빨간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니까 누나가 검사의 사람을 잘 골라야돼 그래 나를 공부하라 아니면은 나 줘 근데 누나 나 한번 더 줘 나 어차피 야 알아 줘도 돼요 누나 구민할게 나를 한번 줘 줘 내가 봤을 때는 왁구청을 한번 더 주는게 왁구청 한번 더 주는게 안전빵이야 다 물음표야 아직 다 물음표야 다 물음표 오케오케 그나마 왁구청 한번 더 주는게 안전빵이야 그나마 안전빵이니까 오케오케 이제 안 불러 오케? 오케? 아하하하 스리, 둘, 원 네 네 네 만장했지 네 확인할게요 흠 흠 흠 흠 흠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그나마 그나마 오오오오오 아까 여기서 조용히 하다라는 사람이 지금 오히려 아 죄송합니다 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노래, 노래는 이념에 상관이 없잖아요 맞아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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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흠 뭐길래 고민해 아 블라인드, 블라인드 푸는걸 깜빡해서 계속 아 깜짝이야 블라인드 걸린 적이 없었는데 나이스 블라인드 걸린 적이 없었는데 아, 리버럴 쉽게 가자 왁구 형님 방송 재미를 위해서 뭐 카드 뭐라는지도 아예 안 공개하고 있어 지금 뭐 뭐 받았어요? 아, 저는 하나씩 받아서 이거 리버럴 냈어요 네, 빨간거 두개랑 파란거 하나가 나와서 하나씩 드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믿겠습니다 클린하시네 어, 클린하시네 일단 왁구 님 클린하시네 음 나는 이제 하나 고정으로 바꾸가 그래 이제 나랑 일단 왁구 씨랑 둘이 어 아니야, 함구 형은 아니야 함구 형은 아직 함구 형은 아직 함구 형 끼워팔지마 끼워팔려고 하지마 어 어 은근슬쩍 묻어가 은근슬쩍 묻어가 아직 정황상 확실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음 아, 저렴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 상관없나 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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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네 자, 이제 왁구 님 수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왁구 님 저 한번 주세요 저 한번 주세요 저 한번 주세요 저 저 한번 주세요 왁구 님 아, 저는 그 보거 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아, 아냐, 아냐, 보거 님 주는 거 아닌데 아니, 보거 형이 아니, 근데 지금은 크게 상관없는 게 빨간 게 나오면 확인이 되고 파랑, 왁구 씨가 만약에 100% 파란 거라면은 보거 형이 당황하는 그게 있어 그걸 볼라 그래 아니, 그리고 지금 이거 빨간 게 나올 게 너무 확률이 큰데 4분의 1이라서 아마 어찌 됐건 일단 해봐 어 아직 한 바퀴가 안 돌았어요 여러분 아니, 카드부터 줘봐 일단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어, 투표, 투표, 투표 아이고 아, 이제 뭐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어 하나, 둘, 셋 어, 난 싫어 잘 칠수하네 저 형은 일부러 저런다니까? 일단 씹어준다 진짜 잠깐만, 여기 왼쪽에서 갖고 가는 거죠? 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다섯 장밖에 안 남았어? 네 아, 너무 재밌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세 장이 나왔어, 어쩔 수 없어 그럼 왁구청 왁구청에 돌이형 한번 해봐 돌이형 한번 검증해봐 나를 하면 자동으로 확인이 되는데? 나 확인하면 두 명을 확인하는거지? 아니 둘 둘을 태가 나를 해봐 나를 해줘 아무나 확인해 아무나 확인해 상관없어 로봇이를 확인하면 두 명이 나와 어! 로봇이를 확인하면 나와 로봇이를 확인하면 나와 돌이형을 하든 로봇형을 하든 상관없어 누가 하든 그럼 나와 로봇이를 해볼게 어! 한번 볼게요 으헤이 야 오른쪽에 있는거냐? 왼쪽에 계신거 아닌가? 아니 어, 오케이 오케이 에드율벳이냐? 떴구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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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럴 맞아 그러면 둘리가 파시스트야 잘가 잘가 시끄러워 이제 시끄러워 말하지마 아... 개머리 바람꽃도 사라졌어요 어... 야... 야 줄리아 이거 입에 넣고 빨고있어 이거 아냐아냐 이거 찬성표 던져놓고 게임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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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어... 사탕이야 바로 어... 예예예 야 그러면 저는 한번 이걸 무결님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결님 네... 아니 야... 괜히 또 똥꼬쇼 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니 안전하게... 아니다 아 저... 저 안전합니다 진짜로 아 형한테 못 주잖아 지금 아 로봇이... 아 로봇이 형 있구나 나 안전하다니까 그런데? 로봇이 형 안전... 아 그러면 안드려 하세요 야 야 천양아 나 안전하다니 아 나는 로봇이 형을 주면 돼 아 그래 로봇이 줘 로봇이 줘 2번 못 주는 거 아니야... 못 줘 지금 못 줘요 두 분 못 주고요 로봇님이랑 다른 복원님이랑... 아 줘봐줘 봐 카메라 내려놔 봐 아니 로봇이는 줄 수 있잖아 어 로봇이 형은 줄 수 있지 난 백서야 로봇이 주라고 그러면 나는 못 주고 로봇이 줘야 돼 로봇이 줘야돼 오케오케 잠깐만 정규야... 로봇이 주는게 확실하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섞어주세요 아휴 나만 나 혼자 막 존나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가 지금? 약간 근데 뭔가 약간 뭔가 있어 뭔가 너무 잘 흘러가지 않아 지금? 솔직하게만 하면 돼 진짜 근데 내가 이걸 던지니까 코얼루나가 가만히 있다가 무는 거 보니까 코얼루나 파시스트 같은데? 하나 둘 셋 오케이 파시스트들이 불안해서 은근슬쩍 계속 말 터는 거야 지금 너무 잘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 파시스트 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논리적으로 가봐 파시스트 일을 다 두 장밖에 없는데요? 이거 섞어줘 섞어줘 일단 두 장을 주고 그 다음에 저거를 섞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섞어서 해 다 섞어서 해야지 왜 두 장 있는데 그걸 아 어차피 남아있는 카드 좀 똑같아서 아 그래? 어 조명이 내려가 이거 좀 섞어줘 어 세 장 가능합니다 네 세 장 가능합니다 난 좀 게임이 너무 재미없어 리버럴이라서 구라다 저거 구라야? 아 아무도 안 물어봤죠? 보는 거죠 이제 누가 무나 빨갱이 의심 아 한 장씩 줘야겠다 그... 로봉님 네 응 아닙니다 뭐 나왔어? 어? 뭐야? 빨갱이 두 개 나왔어 그러면? 아니 어떻게 나왔어? 아 세 개 나왔어 저거 세 장 세 장 나왔어 세 장 파시스트가 딱 세 장 나왔어 로봉님 말씀하세요 빨간 거 두 개 나와서 한 개 됐고 한 개 버렸어요 왁쿠시가 아까 로봉이 봤을 때 로봉이 팔 있지? 어 파란색이야 맞아 로봉이가 한 말 맞아 그러면은 천영님이 아 일단 저 세 장 나왔어 일단은 맞아 일단은 뭐 어쨌든 두 개를 줬어 일단 로봉이는 맞아 로봉이는 확실해 천영이도 일단 모르지만 아 이상한데 아 이거 아니겠지 진짜 설마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야자 무결이 형 무결이 형 이거 로봉이가 둘리 죽이고 간 거 아니야? 어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노돌리를 확인해 봤어야 된다니까 아냐 아냐 왜냐면 둘리가 조용하잖아 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돌리 형이 포기한 거 자체가 돌리 형이 일부러 일부러 그치 그렇지 로봉이가 뛰어놀라 이거지 고거 형 매력이 크월이 둘리 네 명 아니 나는 왜 들어가 갑자기 인정하고 조용한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니 일단 제가 있으면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검증할 수 있어요 제가 맞나 검증할 수 있나 지금? 어 아냐 아냐 지금은 대통령 다음 거란이야 아니야 왕을 바꿀 수 있어 넌 세습 밖에 못해 야 세습이구나 에이씨 야 왕을 나를 줘 아니야 왕쿠씨가 지금 좀 이상해 아니 내가 리버롤이 뭐야 아니 맞아 리버롤이잖아 근데 왕쿠씨가 야야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그래 왕쿠씨가 그거 같아 히틀러 같아서 아니야 아니야 왕쿠씨 형이 히틀러는 아니야 왕쿠씨 형이 히틀러는 아니고 아 모르겠다 나 똥꼬씨 안해 나 똥꼬씨 안해 저 빨갱이입니다 야 야 천양아 나를 줘봐 어 천양아 그냥 날 줘 나 나를 줘 천양아 아니아니아니아니 둘 다 정리하세요 저는 나랑 무결이 형이 한번 해볼게 나랑 무결이 형 둘 중에 한 명 주려고 해요 아니 아니 천양아 나를 줘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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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왕쿠씨 형 받으면 안 돼 지금 위험해 아이씨 아니 나를 한번 줘봐 나밖에 믿을 사람 없어 아니 왕쿠씨 형을 니가 만약에 리버럴이라고 가정했을 때 왕쿠씨 형이랑 나랑 리버럴이면 여기서 세 명이 리버럴이고 한 명밖에 없어 나머지 사람들은 무결이 형 무결이 형 냄새 맡았지 지금 약간 냄새 나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둘이서 하는게 낫거든 지금 천양아 걱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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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은 천양이가 파시스트라서 저쪽으로 넘길라고 아니 봐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내가 파시스트라서 형한테 넘겼다고? 천양아 천양아 아니 나 주지마 나 주지마 저쪽도 진짜 나 괜찮아 대통령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사실 누가 어떻게 되고 한 거를 뭐 보고 아는 사람은 왕쿠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판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 리버럴을 도와주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직 정보가 없는 사람한테 넘겨서 정보를 더 알아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낫다는 거죠 제 말은 천양아 천양아 그러면 너가 한 번 더 해라 아 그건 안돼요 아 그러면은 제가 나 줘봐 무결림하고 메룡이 한 판도 안 했죠? 어 나 나 진짜 저랑 메룡 저랑 저랑 예 무결림 한 판도 안 했거든요 어 리버럴이건 슬러만 안 고르면 되니까 괜찮아 슬러로 돌아가면은 쟤네 하니까 잘 생각해야 돼 어 내가 볼 땐 리버럴 맞아 메룡이도 맞고 나도 맞아 응 히틀러만 안 고르면 돼 괜찮아 아 네가 나한테 줘 어 내가 무결이 형 주고 가볼게 어 네가 날 줘 아직 사상검진이 안되고 이렇게 가면 안되지 아 그렇네 아니야 형 형 무결이 형 이게 아니라 내가 왁구청을 확인해볼게 아니 근데 확인해서 둘이 둘이 입맞추면 안된다고 아니 야 나는 벌써 두 번이나 확인했어 날 아직도 못 믿어? 날 줘 왁구청은 내꺼 보고 완전 나의 신임에서 내 생각엔 왁구청은 맞아 무결이 형은 아니죠 새로운 사람을 시험해보는 게 낫지 지금은 그러면 누구 할까 컬 누나 할까 아 무결이 형 하자고 나도 레버를 봤는데 알아서 해 아우 말들어 나를 시켜줘 그러면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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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리버럴이니까 슈퍼 리버럴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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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믿어봐 아니 나 믿어봐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아무도 못 믿겠어 어 하이퍼 리버럴이니까 나 줘봐 저 발언 한번 네네네 정리해봤는데 어쨌든 왁구시랑 로보게는 같은 편일 확률이 커 그러니까요 같은 편이야 어 100% 그리고 둘리가 던진 걸 보면 빨갱이가 맞는 거 같아 근데 아닐 수도 있어 빨갱이인데요 빨갱이인데요 아니 둘리 형 내가 내가 리버럴인데 진짜 형 진짜 얘기해봐 뭔데 둘리 깽타치는 건 아니지 빨갱이 맞아 깽타치면 그거 진짜 쓰레기고 빨갱이 맞아 아 그 매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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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 그럼 무결이 형 보거 형 나 아니면 크라운 누나 딱 이 4명한테 줘봐 나랑 일단 나랑 나도 있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도 있지 날 왜 빼 왁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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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구총은 누가 줬으면 내가 누구 줬으면 좋겠어 나 줘봐 나 나 진짜 나 아직 검증이 안된다니까 아니 매력아 매력아 내가 검증해줄게 진짜 보거 형 왁구총은 형이야? 어 어 나는 죽으면 나는 나 줘봐 진짜 나는 모르겠어 아 위험한데 로봇형 그러면 자 조용히 해봐요 로봇형은요 왁구총 줘야지 왁구총 줘야된다 아니 근데 나는 저 두 말은 믿지마 일단 뭐가 됐든 간에 함군형은 나는 저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훨씬 흥분했습니다 진짜로 정황상 나도 왁구시야 아니면은 날 줘도 되고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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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줘봐 진짜 리 버럴 하나라도 더 채워야될거 아니냐 흐흐흫흐흫흫 니가 만약에 빨갱이건 리버럴이건 니가 리버럴인 척을 하려고 하건 뭐라건 꽉구시가 리버럴이 확실하기 때문에 얘를 줘야돼 일단 아 근데 이번판 진짜 어렵다 이번판 진짜 어렵다 너가 나를 안주면 파시스트인거야 나의 영인은 조매력 파시스트야 당첨! 아니 여기서 반대하는거 보면 돼 어 일단 보면 돼 아 아 서울나 봐봐 아 서울나 아닌거 같아 아닌거 같아 하는거 봐 아닌거 같아 야 아니 나는 지금 그냥 초그룹 뽑았어 난 모르겠다 이제 진짜 벨프 아니에요 아 뭐야 천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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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이번판 진짜 모르겠어 크얼론 아니면 다면 나오거든 근데 아까 크얼리가 우둔했기 때문에 몰라 이게 우둔한게 없어요 저는 둘리가 무조건 그거라고 자 여러분들 입법회의중입니다 그 히틀러이십니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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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크얼림은 히틀러이십니까? 아니에요 네 네 여기서 갑자기 히틀러... 네 이러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그럼 개소름이 없겠다 그래 히틀러는 아니겠지 파시스트? 어 그래 어 위험했다 위험했어 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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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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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음... 음... 어... 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자 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파시스트 두장에 리버럴 한장 나와서 파시스트 하나 버리고 리버럴이랑 파시스트 하나씩 선택권 드렸어요 뭐지? 아니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게 맞는거지 그... 이렇게 왔어요 빨간거 하나 파란거 하나 와서 그렇게 왓곤 노복 크헐 결백 예 끈끈합니다 자 어쨌든 자 진행해드릴게요 어차피 저거 쉬고 있으니까 여기가 위험 라인이에요 잠깐만 한 마디되되나요? 왜? 왜? 왜 보거올래? 왜 보거옵관하죠? 나 안썼어 아니 원래 순서대로 가는거야 누나 아니 알아 야 불 안 보고올래 우리 보거 나 진행하세요 이게 좋아 아 나는 이걸 중조하다가 저도 저도 수정 한번 주세요 어필드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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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마디 해도 됩니까? 제가? 어필드려봐 제 말 들어주세요 제가 제가 추측하기에는 방금 확실해진 사람이 크럴님 왁구님 로봉님 매력님 4명이죠 매력이는 100%는 아니지 100% 아니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리버럴이 한 명 정도 남았잖아요 그게 저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잠깐만 잠깐만 그게 왜 니야 아니야 일단 제 가정을 들어보죠 가정을 정치 좋았다 아 진짜요 그래서 천양, 개복어, 함군, 노돌릴, 황글이 엄청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저는 이번파 정말 청년결백합니다 저 얘기할게요 저 얘기할게요 저 얘기할게요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케이 만약에 자신 있으면 절 주세요 뭐야 아니 뭔 소리 하냐 무결님 무결님 아니야 무결이는 똑똑해서 너무 믿을 필요까지는 없어 너무 똑똑해서 무결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분리잖아 분리도 넘기면 되지 나, 나 넘기면 되지 뭐 못 넘기지 이게 절 믿으세요 하나 공개된 다음 넘기면 되는데 빨간거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우리가 그걸 해야되는 거잖아 참고로 여러분들 선거트래커로 선거 여러분들 선거트래커가 여기까지 갔을 때 정책댁을 가정위에서 하나를 공개를 하는데요 그 공개한 카드가 만약에 파시스트였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은 저 권한을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래? 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아, 그냥 스택만 쌓는다고? 네네 오케이 그러면 뭐 굳이 막후정 시툴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 뭔 개소리예요 왁구청이 히틀러면 왜냐면 소중히 히틀러면 끝까지 안전하니까 아니, 나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의심하는 것도 그 똥꼬쇼에 아니, 왁구청이 히틀러면 그냥 져야 돼 그냥 왁구청이 똥꼬쇼 왁구청이 히틀러면 약간 비대쇼고 어, 그냥 그냥 져야 돼 봤어, 쳐주고 져야 돼 야, 그럼 내가 아까 수상을 받았지, 인마 아니, 근데 진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진짜로 아니, 나는 애력이한테 수상을 받았지 내가 충분히 어필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 거 없진 않은데 있으면은 천재야 왁구청이 정하고 투표하면 돼 근데 의심되면 아니면 되고 의심 안되면 예스하면 돼 나는, 나는 말 많은 사람들 좀 의심 많이 되거든 나는 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토론할 때 말들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다들 뭔가 자기들의 그런 걸 숨기려고 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어... 나는 좀 내 내 마음대로 할래 의결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둘리 그냥 투표 내가 봤을 때 누굴 줬어 누굴 줬어 아니 누굴 줬어 자 그러면은 투표 넘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은 투표 넘기는 게 좋아요 넘기는 게 넘기는 게 넘기는 게 좋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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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집은 상태에서 올리지 말죠 이거 공개 안 하고 올리죠 어 음 일단은 어 아니 뭐 아니 안 줬어 난 할 건데 뭐 벌써네 아 죄송합니다 노돌리님한테 줬어요 복원님이 응 안 줬어 안 줬어 저러면은 돌리 형이 히틀린 거야? 응 그 반전이 있다면은 제가 파랭일 수도 있어요 네 그죠? 파랭이면 그렇게 안 하겠지 쳐 맞아야돼 너는 파랭이면 지가 아까 파랭일 수도 있어 나 천양이 한번 믿어볼래 어 나 천양이가 지금 제일 멍청하게 하고 있거든? 천양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 아무것도 안 걸린 걸로 봐서는 어 한번 한번 뒤에 줘볼 만해 너무 뜬금없는데 아 아 근데 천양이가 나한테 그 파란색 주긴 했었어 나는 일단은 그냥 넘겨야 넘겨 자 선거하겠습니다 노돌리님 비공개 특허 아니 저는 계속 쟤는 저는 찬성 중이에요 아이 너 위험한 거 같애 그래도 룰을 지켜주세요 아니야 내가 잠시만 천양이 내가 볼 때 아니 너 그러면 트롤이잖아 파티스트 파티스트 오기오기오기 천양이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천양이 빨리 하세요 예 легко 하나 둘 셋 난 아닌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 부결이면은 열ception street 이제 수상을 임명하세요 부결이가 사람이면 수상을 타기이랑 로봇이랑 크얼리 중에서 날 줘야지 이거 나 줘 이거 나 줘 크얼리는 근데 히틀러 아니지? 루퍼 아니에요 저거 히틀러 아니에요 이거 카드 있잖아요 목요라 허치라게 가자 아니 이거 왜 날 줘 그냥 형 크얼루나 정숙하세요 여러분 정숙하세요? 크얼루나 가는게 맞아 그래 날 줘야지 크얼루나는 히틀러는 아닌데 파시스트일 수가 있어 크얼루나 왜 줘야되냐고 아니 여기서 몰아가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고 내가 선택권을 주게 아니라 히틀러만 아닌거지 히틀러가 아닌거야 저 파시스트가 아닌게 아니라 그거는 아는데 여태까지 내가 제일 이걸 얘기해서 아니 상황을 제일 이렇게 만들어갔잖아요 제가 파란색으로 무결이가 정해서 주고 아니다 싶으면 NO 맞다 싶으면 YES야 무결이형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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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히틀러 아니에요 저 히틀러 아니에요 근데 왁권이형 히틀러 아니야 끝까지 갑니다 아니 히틀러도 아니고 끝까지 갑니다 일단 3강라인은 믿고 나는 이거 가능성이 없는게 아니라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무조건 YES지 이거 반대하면 안되지 어? 반대한 사람? 그렇지? 크얼루나 반대했어 크얼루나 반대했어 크얼루나 반대했어 크얼루나 반대했어 아니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끝났어 이럴 줄 알았어 크얼루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니지 야 아니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다섯개 못났지 알았어요? 일단은 선거 선거하는거 보고 일단은 뭐가 됐던간에 가결됐기때문에 진행해야되요 예 입법입니다 입법 선거.. 예 어차피 입법 선거하는거 보고 그 하지마 일단 일단 지금 보고 확인하면 되니까 아.. 음..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거잖아 아 근데 대통령이 한번도 사람 죽여본적이 없다 상관없어 계속.. 아아 아아 잠깐잠깐잠깐 왁권님 히틀러 아닌가요? 잘 못잡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가요 히틀러 어? 그냥 버리는거 보니까 뭐야 이거 망한거야? 뭐야 뭐야 아.. 다빨갱이야? 아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뭔데? 아니 이거는 빨간거 3개 나온거 같애 무결이가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입법회의 때는 말씀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로젬돼요 자 이제 제가 말하면 되죠? 네 대통령은 플레이어를 처형합니다 죽여 죽이는거야 형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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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부터 말해야 아 여러분들 일단 사회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처음 오셨죠 여러분들 네 네네네 네 자 이제 대통령 먼저 발언하시구요 네 저 일단은 예측하신 대로 빨간색 3개 받았습니다 네 왁권님 말씀하세요 어 이거는 진짜 운이 안좋았어 끝났어요 네 맞는거 같아요 이제 제가 처형을 할 수 있나요? 네 날 쏘고 가라 어 너는 쏴 죽일 가치도 없어 날 쏘고 가라 내가 보기엔 여기서 전 다 나왔거든요 누군지 누가 시틀런즈를 찾아내면 되거든요 일단 한번 의견 듣고 가자 갑자기 쏘지 말고 네네네 의견 얘기해봐 일단은 매력이 맞구요 매력이 돌리 천양이 그얼누나예요 4명 아니야 아니야 그 아 그래? 천양이 좀 애매한데 방금 반대표 4명이었어요 아니 나는 나는 반대를 했던게 왁꽃이 나는 매력이가 맞다고 생각을 했던거야 그래서 다음 턴에서 아예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거지 저 의자만 붙을게요 천양이가 암기력은 좋은데 약간 멍청한데 아까 파시스트 4명을 다 불렀어 지금 내가 봤을때 내가 봤을때 지금은 돌리형 먼저 죽이고 가는게 이득이야 제가 파시스트 4명을 어떻게 알아요 아 매력이 헛소리했어 그러니까 날 뺐지 아까 매력이 헛소리했어 매력이 헛소리했어 매력이 헛소리했어 매력이 헛소리했어 잠깐만 아니 내가 왜 헛소리야 아니 아니 내 말 들어보고 얘기 좀 해요 왜 왜 내 말 갑자기 헛소리라 그래 나 너무 억울하잖아 나 리버럴인데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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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실 나는 몰라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거든요 아무도 못 믿겠거든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그것도 못 믿겠다 어 근데 지금 왁군님이 초반에 초반에 입증했었던 노돌리님을 먼저 죽이고 가는게 맞다는거죠 내 말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두 분이 너무 조용하거든 갑자기 천양이는 맞구요 아니야 나 매력이 맞는거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의견 하나 발언 꺼내고 깔끔하게 이기는 방법 너무 답답하네 진짜 매력이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실세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나 리버럴이라고 어어 그래서 어쨌든 상관없어 너희 죽여 그다음에 노돌리한테 턴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노돌리건 무조건 반대를 해서 걔가 수상하는거 무조건 맞고 그다음에 제 턴이니까 그럼 게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음 아니 로봇기는 확실해? 그건 확실해 아니 아니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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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결이형 무결이형 어 왜왜 아니 처음에 우리 같이 봤잖아 냄새 맡았잖아 형 지금 너희가 갑자기 나 끌고 갈때부터 이상했어 이미 아니라고 절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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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냥 죽여 일단 죽여 종아리 없어 종아리좀 두세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스스로 박으시던가요 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 진짜 아니 갑자기 매력이를 죽인다고? 아니 갑자기 날 죽이는게 말이 안된다니까요 이게 어쩔수없는게 아니 니가 죽어야 나한테 턴이 빨리와 안전하게 어쩔수없게 빨리 보내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잠깐만 만약에 매력이가 파랗잖아? 그럼 자기 죽어도 괜찮아 아니 근데 투표가 4대4가 나오면 어떻게 돼? 제일 확실한게 로봇이니까 로봇이가 해서 하면 시민이 이니까 죽으면 투표는 어떻게 돼요? 나 또 진짜 똥꼬쇼하네 이거 죽이면 투표 어떻게 되냐고요 투표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동점되면 어떻게 해 파시스트의 표를 없애기 위해 죽이는 거야 만약에 파시스트가 아니면 4대4가 되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 제가 파란색이면 제가 죽으면 계속 4대4가 되잖아 어 계속 4대4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 왜냐면은 진짜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여기서 사람이 한 명이 죽게 되면은 여덟 명이잖아요 과반수 이상이 안될 시에는 그 수상 그때부터는 이제 수상 수상은 아니아니야 수 그치 수상은 투표권이 없어져요 아아 아아 수상은 투표권이 없어져 아아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3대3 부결이고 상관이 없지 상관이 없지 않은데 진짜 진짜 들으세요 들으세요 둘리를 죽입시다 죽이고 그래 나 지금 나의 아니 로봇형이 노돌리형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날 몰고 가는게 난 존나 이해가 안된다니까 진짜 그래 이거야 이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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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돌리는 어차피 수밤이 되어 있어 확실해서 그래서 얘는 다 무시해 아니 그러니까 먼저 죽이고 가는게 낫다는거지 아아 아 로봇이 말이 맞는데 근데 만약에 둘리 살아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서 죽었어 내 말이 그래서 둘리형을 먼저 죽이고 나를 스킵하면 되잖아 그러면 빨간걸 죽이는게 맞아 파랑색을 죽이는게 맞아 파랑색을 죽이는게 맞아 파랑색일수도 있다니깐요 아 둘리죽이고 둘리죽이고 야 리버럴인가 보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도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도 파랑색일수도 있어요 그냥 약간 좀 쉬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면 안된다 어떻게 욕을 먹어야 돼 그러면 욕먹는 삶이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욕 오지게 먹는다니까 걔 또라이짓한거 아니야? 진짜 미친 미친놈이야 그거는 아니 저 파랑색일수도 있어 아니 야 나 죽이지마 그게 겨울이 저런저를 하는게 아닐수도 있어 파랑색이야 아니 이제 정하자 어 진짜 또라워 아니 이 덕판은 좀 나되면 통수나올거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하네 이대로 죽기 시작해 야 나 파랑색이야 나 진짜 매력이 말이 맞을수 있어요 저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저 진짜 파랑색이야 저기요 무결님 네 네 진짜 파랑색입니다 파랑색입니다 아니 그냥 이제 무결이가 딱 선택하자 무결이는 어쨌든 아 나 갑자기 살고 싶어졌어 누가 파랑색인지 아 저 진짜 구랄치고 파랑색인데 아 잠깐만 잠깐만 무결이가 나한테 파시스트 두장을 줬단 말이지 아니 근데 진짜 여기서 무결이 진짜 아니 매력이 아 잠깐만 매력이 매력이가 지금 리버럴이 맞는거고 무결이가 지금 파시스트인데 얘가 지금 그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설령 설령 그렇다고 해도 무결이를 왜 배제하고 있었지 자 잠깐만 그러니까 왁구청 왁구청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력이가 저렇게까지 흥분하네 그래 매력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설령 무결이가 파시스트일 줄 알고 확실하게 노들린걸 죽이면 돼 그러면 정할주세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승리해 파랑색이라고요 여러분 누결이도 일단은 확정하지 마세요 누결이 확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상하게 됐다 아 저 진짜 여러분들 자 발언권 신청하고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총알 주세요 그냥 총알 주세요 총알 없어요 그냥 찍어서 말해 총알 찍어서 말씀하세요 그냥 아 아 그럼 죽일 수 있어요? 어 네 어 저 죽기 전에 발언권 좀 주세요 어차피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라서 죽기 전에 발언권 좀 주세요 예 죽기 전에 발언권 좀 주세요 예 죽기 전에 발언권 좀 주세요 네 발언 됩니까 이제? 네네 어 조매력 함군 어 무결이 어 음 전혀 아니구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니 노돌리 죽여야 되네 희대 헛소리 했네 너무 말도 안 돼 소리 했잖아 지금 자 노돌리님 죽입시다 자 노돌리님 히틀러입니까 아니 그냥 총알 쏘는 거잖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냥 아닙니다 하고 죽으면 돼 아닙니다 찌 아 죽어 그냥 죽이고 그대로 갑시다 함 믿어볼게요 매력이 뛰어넣읍시다 그러면은 로봇계에서 끝나 게임이 매력이 뛰어넣읍시다 음 나 건너 나 건너 나 건너 근데 근데 형 왕구정 매력이 매력이가 시민 시민이 아니지 자 매력이가 대통령이니까 매력이가 수상을 하고서 우리가 아니다 해서 넘겨서 로봇이한테 가면 로봇이에서 하고 로봇이랑 태기랑 해서 둘이 하면은 민주주의 우승이야 음 로봇이는 왕구정인데 확인했잖아 이거 노곰부한테 주는 거? 아니 그냥 아니 이번 판에 수상 아니 어차피 이번 판에 넘길 거 아니에요? 수상 수상 너였지 않아? 야 넘길 거면 야 넘길 거면 놔줘 넘길 거면 놔줘 일단은 너잖아 너가 빨간 거 두 개 받아서 놨잖아 아 그런 거였어? 아직도 안 된 거였어? 아 일단은 해 일단은 너무 길었다 내려가 나 나 좀 줘봐 나 줘 아니지 아니 어차피 넘길 거라며 상관없어 아무래도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어차피 넘길 거랄까 히틀러 아닌 사람 주는 게 안전빵이야 안전빵이야 맞아 아니 이렇게 해서 파랑 아니 빨간 카드 줘 줘 일단 주는 거 맞아 그리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투표를 못한다고? 나는 투표를 못하지 수상은 투표를 못합니다 여기서 NO를 하고 로봇이가 받아서 그 다음에 로봇이랑 태기랑 끝내면 게임 끝이야 하나 둘 셋 어 아니 내가 끝날 수 있는데 내가 끝날 수 있는데 내가 끝날 수 있는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야 이거 아 잠깐만 아 나 똥꼬 쇼였다 이거 내가 끝날 수 있는데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잠깐만 크럴님 자꾸 그러지지 마세요 저 더 의심되니까 가만히 계세요 완전 의심되는데 왜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잠깐 머리 아프다 크럴이 말은 자기가 지금 히틀러인데 내가 이 게임을 끝날 수 있어 로봇 끝났다 이거지 오케이 로봇아 나한테 오고는 된다 어 깨끗했어 제발 깨끗해 아 야 야 야 아 이거 망했다 이거 망했다 아 이거 아 돌리형 잠깐만 돌리형 리버럴인거 같은데 이러면은 해봐 일단 해봐 몰라 아 설마 쓰러지신당군형님 해봐 해봐 몰라 둘리가 어떻게 리버럴이야 아 아닌가 아 아니네 왁구청이니까 왁구청이니까 아 고민되네 아 근데 일단은 뭘 고민돼 난 혹시 확정 잡고 아니 해 아빠 하세요 빨리 하나 둘 셋 아이 졌어 너 파시스구나 어 너 파시스구나 잘 알았어 아 이걸로 시험해본거에요 뭘 시험해본거에요 방금말로 시험해본거에요 마지막 시험 그렇지 조용히하세요 버피리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궁금 아 이거 못했다 됐어 사상검증 이번에 있나요 아 이제 없구나 저거 그냥 끝났을거 끝났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태그하고 파란거 내면 끝이야 반전을 해봐 한번 전 없겠지 제발 반전을 해봐 설마 와 여기저 빨강색 나오면 레전 어? 왜왜왜 뭐받았어 로봉님 먼저 얘기하세요 로봉님 먼저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아니오 근데 Impossible 빨간거 카운팅 해보신 분들은 다 아셨을거에요 빨간색 두장에 파란색 한장 있었고 빨간색 한장 버리고 파란색이랑 빨간색 드렸습니다 그러면 로봉이 extinguisca 빨간색 2장 받았는데요? 와아아아 이거 누구야? 소름돋네 근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로봉님 제 말 잘 들어봐요 왁군님이 로봉님 확인했을 때 그거라 그랬잖아요 리버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니까 근데 지금 왁군님이 여기서 빨간색 2개 받았다 그러는거는 약간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로봉님이 신빙성이 60%면은 왁군님은 40%인거야 아니지 아니지 그 반대지 바보 바보야 태기가 신빙성이 있는거지 잠깐만 잠시만요 너가 잘못본거 아니야? 왁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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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 저 총알 주세요 자 여러분들 로봉이가 날 죽였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날 죽이면 안돼 개 이상한데 지금? 어 다른거 같은데 우리? 사회자 말좀 들어주세요 자 파시스트가 5장에 야 아니 노돌리님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진행좀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5개의 카드가 정책이 됐었을때는요 어 이제 이 다음판부터는 거부권이라는걸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 대통령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함군님이 수상을 줘서 누가 됐어 그래가지고 카드를 뽑잖아 카드를 3장을 뽑아 그래가지고 한장 버리고 두장을 줬을때 수상이 아 나는 이거 정책 발언 안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대통령이 그걸 승낙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거야 그 판은 그 판은 그러면은 정보가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선거트래커가 하나 넘어갑니다 대신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상을 거부할 수 있다고? 네 사상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거부하는거야? 둘다 빨간색 나오면은 빨간색 나오면은 거부해야지 빨간색 둘다 나오면은 거부할 수 있어 그렇지 보고 거부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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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상이 거부를 했는데 대통령이 허가를 안하면 허가를 안하면은 내야 되는거지 아 진짜? 대통령이 그냥 짱이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죠 아 저 탄안 한번 써야되요 아 맞다 잠깐만 아 아니 왁구청이랑 로봇 원래 자리에 놓고 팀이라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자 지금 로봇님이 한명 죽일 수 있어요 아 니가 확실하면 태기를 죽이면 돼 내가 봤을때 무결이 형 죽이는게 맞아요 로봇이 형 파시스트 두명이 있잖아 히틀러가 살아있잖아 만약에 함군형 턴에서 안 끝나면은 저희가 져요 그래 내가 게임 끝낼게 아니 이제 함군을 넘기고 나한테 오면 되지 그래 누나는 몰라 누나 모르겠어 로봇이 형 머리 너무 굴리면 안돼 지금 머리 너무 굴리지 말고 히틀러가 여기서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로봇이가 절 죽이면 로봇이가 파시야 아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함군님 왁군님 그 다음에 일단 두번은 확실해 파시스트 두번은 확실해 두번 확실하네요 아니 나는 죽여놔야돼 저게 너가 아닌 너가 맞는거면 반대가 무조건 왁굿이잖아 어 니가 로봇아 니가 그게 아니라 지금 왁굿형을 빠서 함군형이 만약에 파시스트면은 저희가 져요 아니 넘기면 되잖아 아니 근데 너랑 지금 왁굿이랑 의견이 갈렸지 너랑 왁굿이랑 의견이 갈렸지 빨간거랑 파란거 줬는데 제가 빨간거 두개라고 해서 빨간거 냈지 저는 빨간거 두개받았다니깐요 그치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면은 니가 농담말 거짓말이네 잠깐만요 머리꼴 필요없이 확실한거만 죽여가면 돼 아까 노들리 죽인것처럼 니가 왁굿이 죽이면 돼 아니 왁굿을 어떻게 죽이면은 그러면은 기회가 없어 로봇이가 40 왁굿형은 제카드를 보고 리버럴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믿고 있었지 아 모순이죠 이게 바로 어 그러니까 확실한거면 왁굿이 죽이면 돼 어차피 어 맞아 왁굿형 죽이면은 확실수면 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어 나 지금 다 수상해 그럼 맞아 아니 보고한거 한번 쏴봐 나 써든가 진행하시죠 이제 나 너무 다 아니 다 수상해 지금 아니 근데 진짜 로봇이 말대로 왁굿이가 로봇이가 파란사람이라고 해놓고서 잠깐만 아니 아니 지금 내가요 보니까는 로봇형 입장에서 봤을때도 말이 다 되고 왁굿형 입장에서 봤을때도 말이 다 돼 둘 중 한명이야 그냥 그러니까 좀 존나 머리가 아픈데 로봇이가 근데 로봇이가 시민이면 왁굿을 죽여야돼 내가 봤을때 아니야 내가 봤을때 로봇형이 진짜 리버럴이면은 어 왁굿을 죽이는게 맞지 아니야 어차피 내 턴까지 오지도 않아 어차피 내 턴까지 오지도 않아 어차피 저까지 가지도 않아 어 그런 한군중에 거르는게 내 생각에는 여기서 끝나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서 끝나 한군을 한군을 걸고 내가 계속 날 왜 걸러 날 왜 걸러 너는 증명이 된게 없잖아 그게 아니라 투표를 거른다고 어 야 오케이 해 해 일단 해 근데 로봇이가 지금 누구 죽일거야 나도 좀 로봇이가 여러분 저 지금 벌써 쐈거든요 오케이 왔고 죽었어 날 쐈다고? 총알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 나 이번판 진짜 개 이상한데 난 모르겠어 아예 지금 아 나도 이번판 지금 너무 이상한데 어 나는 지금 나는 리버럴 두개 쌓았어 어 나는 몰라 나 이번판 내 소름 신세계각이야 이번판 아니 그러니까 난 무교령 아 내가 바본가 이제 제가 대통령이죠 진행해 주세요 선생님 나는 리버럴 두개를 쌓았다 나는 내 선량한 시민이다 아니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하하 제가 수상 지명하면 되네 예 수상 지명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나는 나 한번 줘 진거 같다 로봇이를 믿어 그러면 로봇이가 진거 같다 수상이면은 아니지 얘 대통령이었으니까 못 주잖아요 수상을 못해요 지금 그러면 크얼누나 크얼누나를 주는게 맞아 진거 같다 그래 그럼 크얼누나 줘 왜냐면 그거 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날 주면은 나는 함군이 아직 100%가 아니기 때문에 걸릴 거란 말이야 아니면 나를 줘 나 아니 잠깐만 내가 왔어도 걸라도 대통령은 나한테 오나 그러면 나 와도 돼 크얼누나 줍시다 내가 의견을 말해도 되나요? 오케이 필승법입니다 크얼누나를 드려요 크얼누나는 근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결을 시키고 크얼누나가 저한테 이제 수상을 주고 제가 뽑으면 돼요 파란거를 그러면 100%야 저는 아니 뭔 소리야 맞네 만약에 로봇이랑 나랑 생각이 맞으면 맞어 이게 둘 다 시민이고 맞으면 네 100%예요 함군형은 100%야 크얼누나가 아니지 내가 100%니까 나한테 오는 게 내가 뽑게 하는 게 제일 안전빵이야 그러니까 너가 100%가 아닌데 크얼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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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로봇이가 시틀러 갔어 순간 쌓여있는데 저기 3명 같애 아니야 지금 말하는 사람 3명 지금 무결이형 저 말해서 나 확실히 왔어 확 왔어 이거 로봇형이랑 맞아 지금 로봇형만이 딱 맞아 크얼누나 가고 크얼누나가 수상 주면 될 것 같아 어 어 후보 진짜 그리고 우리는 다 아니오인지 얜지 하면은 그냥 걸릴 거니까 얘를 아니오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규결시키고 크얼누나가 저한테 수상 주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 가자 일단 이거 매력에 포함해서 저렇게 보건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음 뭐 네 나도 오른쪽 거 나도 오른쪽 거 이거 너무 천양님이나 개보고님 아니시죠? 그건 몰라 저는 아까 전에 계속 저를 검증하려고 말했는데 검증 아무도 안 해주고 저는 가운드에 꼈기 때문에 나 우리한테 뭐 수상 어쩌다 주지도 않는데 뭐 저는 씨발 리버럴로 이기든 파이스트로 이기든 아니면은 커얼누나 어 어 일단 일단 하자 일단 하자 아니 근데 나한테 와서 내가 끝내는 게 더 아니에요 이렇게 4명인데 일단 투표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 투표하면 돼 이렇게 4명인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오가 우리 아니오 내고 넘기면 돼 아니오 내요 그러면? 아니오 내야죠 두 명 죽어서 커얼누나도 하는 거 아닌가 두 명 죽어서 두 명 죽어서 아니 모르겠다 그래야 가반수가 돼요 아 그래 나도 넷 그럼 아니오 내면 돼 그냥 아니오 내면 돼 아니 내가 끝내는 게 낫다니까 그래 이 다음에 아니 지금 다음에 하면 백퍼에요 이 다음에 하면 백퍼야 지금 백퍼가 아니야 아니 진짜 내가 지금 백퍼기 때문에 한군이 맞다면 나한테 카드를 제대로 주겠지 뭐가 진짜야 그리고서 아니면 내가 거부를 하면 아니 두 번을 볼 수 있잖아 내가 거부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누나를 아무리 믿든 빨간 파란 카드 두 장을 주는 건 힘들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거부를 하면 함군이 받아주면 되잖아 아 거부권이 있네 빨간 카드가 와서 역대급인데 이거 둘 다 파랑이면 내가 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함군이 자기 걸 보잖아 자기가 보고 나한테 빨간 걸 줬으면 내가 어 저 이거 거부할게요 그러면 함군이 그게 빨간 거였으니까 그걸 허락하면 되잖아 아아 한번더 확실하게 하고 가자 그럼 누나는 근데 빨간 거 줬는데 쟤가 내버리면 끝나 아니 그러니까 누나가 거부권을 쓸지 안 줄지 쓴지는 모르는 거니까 아 나 한 명만 믿으세요 맞아 그니까 네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누나 말이 맞네 아니호를 하고 그 다음에 혁신한 노보기를 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은 팀이 아니다 아 나는 지금 모르겠다 몰라 저기도 솔직히 다 몰라 반대를 안 하면 되잖아 아 미치겠네 하나 둘 자 여러분들 투표 일단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진짜 와 그 다음에 넘길게요 그 다음에 니가 심이면 로봇이 주면 돼 이게 아니 이게 확실해서 누나가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어 어 어 어 그 다음에 넘길게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니가 심이면 로봇이 주면 돼 히틀러가 진짜 아니 근데 저거 로봇이한테 주래 둘이서 어 아 근데 그건 맞아 지금 솔직히 로봇이 한테도 몰라 로봇이 형이 뭔지 히틀러 씨 아니 로봇이 죽어서 아니 로봇이 죽어서 우리가 히틀러냐고 물어봤는데 얘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맞아 끝나는 거야 아니 난 다른 사람이 확인을 해줬잖아 무슨 확인 누가 아니야 형은 그 시크릿 카드를 까는 거라 형 그걸로는 어쨌든 신분 안 밝혀져 히틀러 뭔 소리야 이거 검은 카드 까는 거야 나 리버럴 측이라고 나왔어 어 그거 상관없어 아니 그러니까 히틀러 가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봐 그걸 본 사람을 니가 죽였잖아 그러니까 왜 죽였냐면은 왜 죽였냐면은 로봇이가 파란거 빨간거 줬는데 태기가 빨간거 두개라 그랬어 그리고 빨간걸 냈어 그러면 정황상 로봇이가 시민이면은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룰설명 드렸는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정부가 성립이 됐을 때 그 당원 카드를 뽑아도 만약에 빨간색 두개가 나왔어 빨간색 세개가 나왔어 두개를 줘 그럼 거부를 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파시스트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했었으면 내가 고부를 하면 되는데 크홀 누나가 거부를 하지 않을지는 누구도 몰라 야 야 야 아니면은 왓꽃이 파시스트인데 로봇이 리버럴이라고 한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도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어요 지금 무조건 결백한거 없단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크홀이 100명인데 거부권 거절하면 크홀 누나 나 믿지 나한테 줘봐 그래서 나는 지금 차라리 매력이가 제일 안줘봐 나를 주고 가는게 줘 전혀 아니에요 크홀아 날 줘 나 나 진짜 100% 아니죠 아니 아니 저라 저라 보고 형님한테 너무 안주시라고 좀 줘봐요 저희한테도 아 진짜 리버럴이면 진짜 나 줘봐 진짜 크홀 누나 진짜로 아니 아니야 크홀 누나 그냥 나 믿을 수 있는 나를 주고 가봐 너를 도대체 왜 믿을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 크홀아 아니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게 문제가 아니라 크홀 누나랑 나랑은 이미 유대감이 있다고요 서로가 지금 확인을 했으니까 야 무슨 유대감인지 서로 파시스니까 확인을 했겠죠 저 발언권 주세요 저 발언권 주세요 정리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노돌리거 확인했습니다 제가 파시스트라고 주장을 했죠 왁쿠 형이 제걸 확인했어요 리버럴이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저는 왁쿠 형 걸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왁쿠 형이 저를 리버럴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왁쿠 형을 믿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전전턴에 제가 한 장씩을 줬는데 왁쿠 형이 굳이 빨간색을 내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블러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왁쿠 형은 사실은 파시스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왁쿠 형을 죽인거죠 여기서 중요한건 함군형이 제 말에 무조건 동의를 다 해줬죠 그쵸? 아니 그 상황반 거기서 뒤집어서 생각해서 제가 진짜 히틀러고 함군형도 그러면은 파시스트라면은 이런 상황까지 올 필요 없이 함군형 차례에서 게임이 끝났을거에요 끝났을거에요 그냥 게임을 끝내면 돼 어 근데 왜 아니지 부결시킨거잖아 우리가 부결시키지 계속 그랬으면 저희가 부결하자고 했잖아요 같이 주장을 인정? 그쵸? 아니 여러분들이 파시스트일지라도 리버럴인척을 하고 있어요 그쵸? 아니 그러면은 니네가 리버럴이면은 니네가 생각내지 그랬냐 로봇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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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다 확실허 확실하 mako 둘종 하나만 아닐텐데 나는거 Asut 히틀러일수도 있어 둘종 하나든 아닐거같은데 히틀러면은 파란거 아 뭐야 Vari 는 히틀러도 아 아 데 진짜 이거 나 삼뼈꽃여 느낌이 난다 자, 가자 투표 가요 하나 둘 셋 해보자 오복님은 오복님은 히틀러 하신가요? 아니야 오케이 이러면 괜찮아 파란색 3개가 나오면은 파란색 2개랑 빨간거밖에 안나와 인대 그럼 파란색 2개가 안나올수도 있어 빨간색이 지금 6장 남아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파란색이 안나올수도 있어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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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거 있어? 파란 거 있어? 조용히 하시고요 여러분들! 입법회의 진행하세요 와 이게 여기서 운게임으로 되나? 아니야 거북권 행사할 수 있어 그래 거북... 저 거북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 오케 오케 오 이걸로 믿었어 버릴게요 이걸로 완벽히... 아닌가? 나랑 로봇이랑 쿼리는 하나야 이거 말해도 되는거죠 이제 못하는지 얘기해도 돼 빨간 거 3개 나와서 하나 버리고 로봇이한테 2개 줘서 로봇이가 딱 한겁니다 그러면 지킨건데 이제 또 머리를 굴려야 돼 로봇이 우리 오케이 저희 빼고 3명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한테 수상 안줍니다 리버럴이 2개 남은거구나 만약에 천양이가 리버럴이라면은 나 로봇이... 천양아 진짜 나 줘봐봐 아니지 우리... 날 줘야지 아니 너도 못주지 근데 만약에 보고형을 줘도 우리가 의심하면은 한군이 주든지 아니면 나 주면 돼 한군이 형 줄게 한군이 형 줄게 아니 근데 북보가 나는 한군이도 못 믿거든 저도 한군이 100%는 아니라고 그럼 누가 100%인데 내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100%는 로봇이랑 난데 그 문제는 3번 스킵이 문제야 내가 아까 끝냈지 거기서 로봇이 말대로 야 천양아 나를 나를 여러분들 그래도 근데 한군이 98%야 그래서 그래 아직 나는 100% 아니야 오케이 맞아 아 나 100%인데 나는 나는 아니 안 졌으니까 나는 100% 안 만들었대 하시스트죠 뭐라고? 하시스트죠 80% 확률로? 네 거의 그정도 나한테 한 번이라도 졌으면 나는 100% 바로 그럼 아까도 나는 총으로 죽이지 그랬냐 총으로 죽이지 그랬어 뭐하러 살려줬어 한군 형님 갈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면은 98%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야 아닌거 같은데 로보가 나만에 안전하게 하는게 낫겠다 아닌거 같은데 그냥 그냥 기각시켜 로보 걸룰거야 어떻게 할거야 니가 나한테 얘기해줘 어떻게 할래 아 이거 이기고 싶은데 걸러 아니면 어떻게 해 나한테 얘기해봐 로보가 거르고 나까지와 거르고 나까지와 완벽한 승리도 좋지만 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승리를 믿어 거르고 어 나 믿어 나 믿어 걸러야지 나 한군이 믿어 그냥 그러면 걸러도 돼 어 이러면 안 믿어 이래서 미리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걸러 개인으로 하죠 여러분 다같이 가리고 그래요 그래요 네 가리고 개인으로 하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막판에 바꼈어 어 막판에 바꼈습니다 자 선거트래커 하나 더 올라갑니다 음 와 미치겠네 이게 문제네 나 걸러 어 나 안 믿는다 그랬지 파이시스트라 그랬지 걸러 아 이거 진짜 번호 젖으시면 안 돼요 야 야 야 야 내 천혜 야 내 천혜 아니 아니지! 아니지! 로봇이 주면 되잖아! 아 못주는구나? 아 로봇이 주면 아 그러네 아 그러네 형 나 주면 게임 이길래요 로봇이 주면 게임 끝나면 오빠가 파란색이면 로봇이 줘봐요 로봇이! 로봇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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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진짜 준다고? 안 주잖아! 로봇이 주면 되잖아! 형 여기서 안 주잖아! 줘보세요! 무결형은 진짜 히틀러다! 아니 그 거북권 하면은 근데 거북권 하면은 오빠가 받아들이면 되는거지 만약에 빨간색이 나왔으면 오빠가 파란색이라면 아! 아니 형 내가 무결이 줄래 왜요? 야 이거 봐! 이거 봐! 나 진짜 리버로야! 나 무결이 줄래 아니 아니 형 나를 줘! 나를 줘 차라리 나 60% 정도로 안전하긴 한데 아니 믿으세요 진짜로! 걸로 걸러 나는 오히려 매력이가 조금 더 나를 줘 나를 아니 매력이도 의심스러워 진짜로 매력이 의심스럽지 않아? 아니 왜 안전한 로봇이를 두고 무결이한테 가냐고 근데 약간 둘이 파시스트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걸로 의심할 수 있는데 나 진짜 근데 난 일단 반대 근데 3군형 이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아니오를 계속해서 잘 보세요! 무결이랑 물력이 거르고 너와서 너와서 너랑 갑자기 생각이 또 안나서 그러는데 이거 끝까지 가면 뭐 정착되게 한 장이 공개돼서 게임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부결되면 이거 내가 준 거 취소 못하나?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아직 선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개복원님 대통령 권하는 아아 이거 무결이야 무결이야 그냥 무결이야 나 이번에 부결되면 로봇이 찍을게 진짜로 아니 복원님 복원님 보세요 봐봐요 지금 로봇이를 줘야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왜냐면요 무결님이 히틀러일 수도 있잖아요 로봇님을 주는게 로봇님을 주는게 아우 아니라고요 로봇님 줄게요 아오케오케 나 둘 다 좋아 진짜로 좋아 둘 다 나는 막 나 찬성했다고요 여기서 어차피 나의 나면은 레드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어 나 찬성했어 어 살았다 진짜 이러고서면 뒤통수 아니죠? 이병 통지서입니다 아직도 저를 못 믿으면 안돼요 지금은 확실해 이거 확실해 이게 아이씨 아 설마? 진짜 사람들 못 믿는다 진짜 빨간거 버리고 빨간거 두개 설마? 진짜 대박 그러면 안되지 자 입법행위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어떻게 저 거부권 행사할게요 오케이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거를 거부합니다 아아아아악 나이스아아악 아 아 아 kiego거하다 ие 운들이 说 짜sm säga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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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짜 짜 짜 짜 내 스스로 내 목 날린 다음에 와쿠타 할 때 몰아주는데 신이 한 수였다 진짜 못 믿네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도 파시스트가 이기는 루트였어 아니 이거는 근데 마지막에 운이 너무 좋았다 카드 운빨이 야 이거 카드 한번 까보자 이거 스택 쌓았으면 뒤졌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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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마지막에 안 믿고 왁구님 왁구님 내가 바보였다 저는 함구 형 믿어서 예스 냈는데 스스로 자결하고 큰 달이 내 의견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아니 왁구 형이 너무 잘한게 나 왁구 형 전혀 파시스트 그냥 내가 로보기한테 들킨 시점에서 그냥 왁구 형이 로보기를 확인할 때 그냥 난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 나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아 이게 두 개의 파시스트구나 근데 태기가 그때 어 이게 네 개였나 이게 리베라가 리베랄이 네 개였나 이거 마지막에 이거 낼 때 죽기 전에 다섯 번째 거 네가 낼 때 어 네 개였고 파시스트가 내가 근데 나는 마지막에 걸릴 수 밖에 없었던 게 어 그렇지 그렇지 리베라 하나 남았고 파시가 두 개 남았는데 나한테 이제 로보이가 준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굴리는 분들이 너무 고소시 사가는 거지 어 차라리 무결이한테 주고 부결을 시킬 것 무려 머리를 너무 굴렸어 아 나는 입다 볼길 잘했다 아 되게 존대 조용히 있었네 그냥 진짜 혹시나 똥 미치고 조작하고 아 진짜 다결하는 거 됐다 진짜 어 다행이다 나는 진짜 나 흥이 좋았다 우리 어 나는 흥이 좋았다 전전턴에 함군형 믿고 갔어야 되는데 아 내가 네 명을 죽이라고 하는 걸 믿어 줬으면 로보이가 로보이가 왕따로 했다고 아니 그 아니 애초에 애초에 한 분이 나한테 수상 줬을 때 그걸 안 넘어갔으면 됐어 아니 내가 확실하니까 너한테 준 거야 왜냐면은 내가 태기를 죽이자 그랬잖아 거기서 네가 나만 믿어줬으면 되는데 네가 날 안 믿어서 그러면은 네가 나는 네가 리버럴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넘긴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그 다음부터는 빨갱이가 많이 나와서 친 거야 우리가 그냥 중간에 중간에 천양이 진짜 답답해 내가 뒤질 뻔했다 진짜 왁쿤 좀 존다 의심해 진짜 아니 근데 형은 알아서 그런 거지 나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었어 내 입장에서는 진짜 묶어놓고 팰버렸어 진짜 어 진짜 너무 좋았어 아니 근데 왁쿤 형 그만큼 진짜 잘했어 어 그만큼 내가 배배했지 나랑 무결형이랑 갈라선 게 너무 컸어 진짜로 근데 난 널 죽이진 않았어 근데 둘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그나마 둘이 죽였는데 진 거야 우리는 둘이 죽였는데 그리고 누구 죽일 때 딱 천양이랑 보거형만 반대하더라고요 거기서 아 저 둘이 타시스트고 아마도 매력이랑 쟤는 말대로 리버럴이 맞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확신이 아니니까 60%니까 그냥 보인 게 없었으니까 어 그 약간 전에 우리가 되게 분위기 좋게 몰았거든 타시스트가 근데 매력이가 진짜 뒷박한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매력이 매력이로 다 몰았는데 여기서 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매력이가 뒷박해가지고 매력이 사람이다 했는데 마무리 들어갔는데 뒷박하면 안 돼 케어군을 어 저기서 약간 왁부터한테 딱 100% 신뢰를 딱 얻었을 때 그때 이 판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야 근데 이거 한 판당 한 시간 걸린다 내가 크거리한테 믿음을 못 준 게 너무 크다 평소에 믿음을 줘야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렇죠 한 판 한 시간 좀 걸리죠 이번 판 진짜 길었다 이번 판이 장기전이었어 어 근데 이 판이 재밌었어 재밌었다 진짜 마지막까지 가는 게 재밌었다 진짜 진짜 아 너무 머리 아프고 아 근데 이 게임이 진짜 웃긴 게 또 하고 싶다 마지막까지 모른다 진짜 우아쿠님 방 터졌대요 네 터졌어요 사람들이 채팅을 너무 쳤나? 모르겠네 아 나오는데 다시 나오는데 다시 나오는데 운만 좋았어도 어 왔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딱 우리 둘이 됐을 때 카드가 나왔으면 됐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아쉬운데 한 판 한 판만 빠르게 스캔합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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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한 번만 이기고 싶다 다음에 또 다음에 또 합시다 너무 힘들어 이거 다음에 또 합시다 우리 다음에 또 하자 재밌다 재밌네요 진짜 재밌다 재밌네요 진짜 재밌다 재밌다 빠른 아 김버띠 어 매력아 재밌었어 어 재밌었어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아 진짜 재밌었다 그 개꿀이야 재밌었는데 왁구청 거기서 딱 내 목 다 치고 가는 거 봐 와 존나 멋있었어 진짜 반할 뻔 아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거 한 달 준비하면서 아 수고하셨어요 빠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장호야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파일럭 호 여러분들 저 어 보드게임 몇 개 더 있습니다 몇 개 더 있으니까요 아 다음에도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로다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